생각해봐 이게 뭐가 서폿 쪽 하나 잘라야 될 것 같거든 서폿 잠시만요 상대 것도 볼게요 그것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 노틸러스 노틸도 해요 저쪽이 노틸도 안 돼 노틸벨 노틸벨 알았으면 힘들겠다 아 쓰레쉬 쓰레쉬 쓰레쉬요? 쓰레쉬? 쓰레쉬 벵 그럼 노틸벨 쓰레쉬 안가라 정글 그라더스 가면은 다 AP라서 AD가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AD 바르스 있잖아 바르스 네 포킹 바르스 잖아요 AD 꾸준 질이 저쪽이 근데 탱커가 땅땅한 애가 없어서 탱커 땅땅한 애가 없어서 탱커 땅땅한 애 누구 나오나 보고 합시다 그래 보자 아니면 내가 딴 거 해도 돼 어 맞춰 갈게 너무 AP 조합인 것 같아서 여기서 내 거 잡아야 되잖아 그쵸 노틸벨 안 쏘리? 아 알겠어 쓰레쉬 베넨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 정글 뭐해 탱커 해 아니면 딜러 해 이니시에이터 베네라고 해서 노틸이 나왔을 수도 뭐해 그라가스 일단 올려 봐봐 그라가스 나 자르반 할게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르반 가자 앞보기가 자르반 하자니까 자르반 가자 팀원들의 팀이 저거 있어야 돼 넌 뭐하던데 저는 AP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즉스를 솔직히 물어서 죽이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차라리 그냥 카사딘 해갖고 같이 그냥 커갖고 나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니시 많거든 같이 그냥 확 들어가면 들어가는 조합이야 그냥 다 같이 그러면 카사딘 할게요 저 그러면 초반에 미드 라인전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저거 뭐지 내가 다른 라인으로 풀어주고 미드는 그냥 타워 끼고 CS 먹어 네 미드? 초반에 미드가 좀 힘드니까 다른 쪽에서 잘 버텨주고 라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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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 우리 괜찮은 것 같은데 됐어 라마스 갱만 조심하면 되고 홍님은 어차피 오른 잘하시잖아요 하소스는 우리가 왔네 근데 딩고는 솔직히 좀 빡치긴 해 콩콩이로 드리기 날까요? 바꾸셔야 돼요 직박이 형 직박이 형 바꿔주세요 제프 자 야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합시다이 우리 좋아요 룬 다 체크하시고 스펠 체크하시고 오른 지금 저거 들었어요 오른 킬 들었어요 오른 자 룬 다 세팅하시고 저희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긴장하지 마세요 박희가 얘기한 거 알죠? 알죠 네 저기 버티는 조합이니까 그냥 길게 가도 우리가 불리할 거 없습니다 오케이 에이피죠 그 빙거 에이피죠 빙거 에이피 자 우리 자신 있게 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룬 치크 손 풀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콜 많이 해드릴 테니까 라인전에서 이득 본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한타가면 우리가 좋아요 네 네 저 콩콩이로 들게요 그냥 네 네 네 형님 편할대로 하세요 자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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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긴장되는구만 바루스 왜 텔 들었어? 바루스 힐 들었는데요? 아 텔 들어 원래? 힐 들었는데요? 뭐 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잘 왜 텔 이게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텔도 들고 힐 그래서 힐탱 텔은 이제 팀경기 데프트님이 보여주신거라 저는 힐 들래요 오케이 좋아요 서로 어제같이 말 많이 하죠 같이 어제는 말 되게 안하던데요? 근데 저도 탈모가 되신다는거 같아요 임백하면 안되겠다 저.. 그.. 노틸 때문에 임백 방어진? 아니 그.. 포탄 만들어서 맞아 자 긴장하지 마시고 청강국도 청강국도 임배방어진 임배방어진 고! 미드가 약간 여기 올라갈게요 탑은 더 위로 여기로 저글 원빌 서포트 탑은 이쪽까지 네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여기 조금 더 봐줘 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 왔어요 여기 라머스 보여요 자 주의만 하고 주의만 하고 풀키 조심하고 노틸러스 네 저도 풀 항상 생각할게요 네 아마 안 들어올거에요 저쪽도 걸려서 병건이형 쪽으로 돌 수도 있어요? 나 나 군시절에 그 뭐야 경계부대 해가지고 경계 잘해 아 맞아 나 나 들었어 펭귄 펭귄 특히나 바다 쪽 잘 봐가지고 펭귄처럼 익숙해 너 그 인간 탑도 잘 쌌잖아 좋아 자 이제 자기 자리 갑시다 뒷박이 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와드 하나 해주시면 고맙고 뭐 미드가 해줘도 없고 뭐 불안되고 생각해도 돼요 와드 하나 해둘까요? 여기 위에다 아니야 아니야 상관이 괜찮아 와드? 네네 아주 좋죠 와드는 아무데나 박아두면 좋아요 조금되고 매니저 하단 계단 백악 자기 와드 잠깐 내 나 장 나 아 엄마 대통령 끌었다가 갈게요. 지나가는정도로 호응 안해도 돼요. 그냥 풀만 빼도 이득이니까 쫀득님이 잘하니까 우린 좀 살리네요 포탑 때문에 오 있네 완전 살리네요 들어갈게요 지금 람머스가 초반 약하고 우리가 주도권 잡아갈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볼게요 자기 라인 체크만 해주세요 탄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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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주도권 상대당한테 있어요 네 천천히 하자 천천히 무리 안 할게요 람머스 아직 안보이니까 미드 바텀 사려야 돼요 네 이쪽이 안보이거든요 네 뭐가 뭔지 네 첫판이라 우리 아직 손 안풀렸으니까 천천히 하죠 람머스 저쪽 보이죠? 칼날부리 저 메드쪽 칼날부리 때리고 있어요 확인 확인 람머스 칼날부리 네 바텀 좀 자신있게 해도 되고 네 람머스 탑이래요 람머스가 지금 아직 여기 먹고 있으니까 미드 조심하시고 미드 갑니다. 저는 탑 한번 찌를게요 상승적으로 레드 타이밍이거든요 네 고 고 고 오 저쪽 정글 탑에도 붙었는데 그만 그만 라머스 써요 홀맛 됐어요 됐어요 그만 라머스 써요 미드 우리 밀고 있으니까 바위계 좀 봐줘요 네 어 라머스 저기 여기 보이죠 네 됐어 됐어 미안합니다 아 여기 라머스 미드 라머스 미드 어 저쪽 3랩이 되가지고 저쪽 3랩이 되가지고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오케이 나도 가고 있어 네 나이스 이동 많이 봤어요 원 딜 피 많이 빼가지고 안 싸울게요 좋아요 이런 바텀 바위계는 우리 거에요 네 아 잘했어 람머스 다시 네 바텀 나이 지금 좀 압박하고 바위계 싸움 받을 수 있으면 와주면 좋아요 네 아 네 람머스도 아래로 이동해요 여기서 한번 싸움 볼게요 네 네 아 아 여기 람머스 있죠 여기 람머스 네 네 바텀 우리 주도권 있죠 네 네 잡았어요 나이스 쫀득기 짤라스 에이스 짤라스 에이스 짤라스 나이스 아니 물려도 충청하게 딜하면 내가 봐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람머스 여기에요 탑라인 자신 있게 가는데요 네 람머스 네 그럼 빠지셔야 돼요 빠지셔야 돼요 알아요 알아요 어디 갔어 견적하는 거에요 안 가요 안 가 안 가 네 걱정놓은 이러면서 미련이 없으니깐 미련 많아요 오지마세요 미련 많아요 아 미련 많아요 한번 찔렀다만 갈게 찔렀다 봐 너 안 와야 돼 호응 안 해야돼 네 네 오케이 집 갔다가 봐드릴게요 네 우리가 라인전 다 좋으니까 바로 그만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오늘 누치 가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똥지갑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똥지갑 이연타 랑데뷔 똥지갑 어 어저께 이제 슈카님하고 침터뷰가 끝나고 식사를 했는데 마라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전에 조혜정 작가님하고 먹을 때는 먹을만 해가지고 이번 뭐 뭐 드실래요 마라 괜찮으세요? 마라 드시죠? 그래서 마라를 먹었어요 근데 얼얼하잖아 먹고나서 장이 얼얼하더라고 근데 전에 먹었을때보다 훨씬 매워 그래서 그날 네 번 지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지금 또 지리고 나왔는데 또 와서 지리고 마라탕이 아니고 지리탕이야 마라탕이 아니고 지리탕이야 그래서 아 슈카님도 힘드시겠구나 지금 슈카님 매니저도 계셨는데 매니저님도 좀 힘드시겠구나 참 참 시간내서 오셨는데 마라탕 드시고 머리 감.. 감았어요 머리 감은게 이거 이래 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체질이란게 있습니다 지리고 싶으면 마라탕 드시고 안 지리고 싶으면 그냥 짜장면 드세요 체질이란게 변해요 시저 MD님 천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육식동물처럼 세지고 싶으면 짜장면 드시고요 초식동물처럼 지리고 싶으면 마라탕 드세요 자 그리고 아침에 라이엇 측에서 그 배너를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10시 58분에 보내주셨어요 배너 좀 설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설치를 못해가지고 방송 중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2시에 롤방송이 있는데 스킨 어저께 나온 그.. 마누젤스킨 같이 살펴보면서 체험해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노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고 2시 2시 1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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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3시 2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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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로 챔피언을 구입하고 B, E가 뭐야? 사또밥님 사또밥86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QNDRHL1234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시자엠디님 이응이응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한번 설치를 해볼텐데요. 제대로 보이는지 좀 해주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는지 맞을까요? 그래서 zak 또 지랄 났네요 또 지랄 났어 또 나루토랑 사스케 어? 아 이거 또 안 올라가 지랄 났어 지랄 났어 체질이란게 바뀝니다 자 올라갔어요? 자 확인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야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야돼 여기 여기 찜착맨 상점 있어야돼 보여요? 그 모바일로도 되나요? 올라가세요 상점 여기서 누르면은 여기 상점이 나온다는거 땀내 풀풀 이 라이엇 담당자분이 재방송을 좀 자주 보시나봐요 땀내 나는 챔피언 뭐 이런거 말씀하시더라고 땀내 풀풀 세트 사악한 커여운 이거 커엽대 내 사진으로 넣은거 봐 너무 싫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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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진이 이렇게 도배가 된다는게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하지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록? 이렇게 하고 하하하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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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저 비싸, 비싼 거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거예요. 캐릭터가 아래에 있는거 컬러링북은 컬러링북은 크로마랑 크로마랑 캐릭터 챔피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을 사고, 사시면은 깎아서 살 수 있대요. 흐흫 음 그래서 B, E가 그건거 같애 그냥 그 뭐지? 그 가루 자 자버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닌가? 내가 잘못봤나? 한번 볼게요 대기만성 봐봐 여기 대기만성 특강은 다 있어 스킨 3개, 챔피언 3개 그래서 챔피언을 사고 사면은 쌀거에요 다이소 특강 이게 다 있는거 이거는 땀내풀풀 이거는 우르곳 이거는 베이가 이거는 트리스타나 요거는 그 컬러링 크로마가 있어요 우르곳에 크로마 크로마 크로마가 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개 일곱개가 추가가 되어있죠 크로마 땀내내는거 그래서 이 가격이 되는거지 이렇게 그래서 가격차이가 그렇게 안나 그리고 이게 지금 찍 되어있죠 찍 이게 이미 있으면은 찍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크로마는 근데 이거는 챔피언이 중복 구입이 될거야 그래서 챔피언을 사고해야된다고 그랬었어요 아셨어요? 커야운이랑 사악한 세트 똑같다고요? 어? 그러네?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담당자님 전화해야겠구만 어딨어 어? 어? 문자왔어요 지금 보고 계시나봐요 지금 바꿀게요 지금 기다려 바꿀거임 진짜 이렇게 왔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전화번호 가리고 아 전화가 딱 걸어버렸네 지금 바꿀게요 지금 기다려 바꿀거임 다급하게 이거 지금 계속 어? 이게 있습니다 자 다른것도 체크해봐 트리스타나는 그대로고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B가 뭐야 자 이거 해주세요 이거 본방에서 발견됐으면 큰일날뻔했어요 자 지금 사지마 2시에 시작하면 사 어디 지금 살라고 연주스님 환불해 다시 2시에 사 돈 니 돈 다 니 돈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돈이에요 자강두천 동인지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목을 2시에 이제 그 방송이 있으니까 좀 써놓죠 2시 롤 롤 롤 만우절스킨 체험 및 특강이라고 해야되나 내가 뭐 롤 롤 부상계이긴 하지만 부상계 특강 부상계니까 할만하죠 그리고 그리고 특강 지금부터 근데 롤을 하면은 좀 특강의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 어 왕날편을 하죠 왕날편 재료가 와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그림 그리기 조혜정 작가님하고 준비했던 그림 그리기 코너 할 거니까 저번에 타블렛을 놓고와가지고 못했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라 먹지 마세요 마라 먹으면 체질이 바뀝니다 어차피 구매할 거면 내 돈이니까 내가 통제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우매한 인민들은 북침착 남자의 명령을 따라할 것이다 후원 감사합니다 육식동물처럼 강해지고 싶으면은 그냥 짜장면 먹고 초식동물처럼 약해지고 싶으면 마라 마라 먹으세요 그리고 펜하트에 좀 괜찮은 이거 호민이 형 그린 거 뜯네 아 이거 웃기다 흐흑 흫 이거 웃기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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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흫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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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일 침투브아침라디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바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왈몽와일님의 사연입니다. 현명하신 방장님 출근하기가 두렵습니다. 저희 부장님은 대머리입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죠. 그의 얼마 안 남은 옆머리는 그만해. 무슨 대머리 묘사를 한 10줄을 적어놨어. 두 번째 사연입니다. 바라바담님의 사연입니다. 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왕날 편에서 소개되는 사연들의 문체와 말투가 회귀래화 돼가는 것이 너무 열받아서 흑화해버린 한 청취자입니다. 오늘 따끔하게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왕날 편을 듣다보면 열받는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처음에 안녕하세요, 침디. 라고 운을 떼고 꼭 마지막에 침착맨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로 끝난다는 겁니다. 아니, 사연자분. 병건 씨를 침디로 부를 건지 침착맨으로 부를 건지는 확실히 정해주세요. 너어무 신경쓰입니다. 심지어 맨날 침소리만 해대는데 고견?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저 정상인가요로 끝나는 사연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미친놈이더라구요. 이렇게 점점 왕날 편 사연들의 열받아가는 저 정상인가요? 침착맨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친놈이네요. 그... 요즘에 좀 회귀라 된 게 있습니다. 그... 안녕하세요, 침디. 침령하세요, 안디. 그리고 끝날 때 그럼 빗하우스. 자, 이런 거는 좀 있는데 지들이 좋대는데 뭐 뭐라고 합니까? 좋으면 써야지. 자, 그리고 굉장히 그 회귀라 된 미친놈 바라바담님 사연 감사드리구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말만 쓰는 십새끼님의 사연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십새끼.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서울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서른 살 연극배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옆방 중국인 때문에 귀찮아 죽겠습니다. 제가 자취하는 원룸은 대학교 근처에 있는지라 중국인이 굉장히 많은데 몇 달 전에 옆방으로 이사 온 중국인이 자꾸 제 고지서를 가져갑니다. 가져만 가냐고요? 아니요, 대신 납부까지 해버립니다. 공과금 대신 내주면 이득이지 뭐가 문제냐 싶으시다고요? 그 잘못 낸 공과금을 달라고 매번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국말도 영어도 못하는 그 중국인에게 영어와 바디랭귀지로 겨우겨우 소통해서 대신 이체해주고 돈 주고 하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와야 할 고지서의 행방은 묘연하고 또 옆집 사람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 돈 관리가 어려워 자동이체를 일부러 해놓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자동이체로 돌려야 할까요? 이 사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비타오스... 비타오스 스피드 번개왕? 아... 근데 수입이 많지 않아 돈 관리가 어려워 자동이체를 일부러 해놓지 않았다는 게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내가 통장에 100원이 있어. 근데 나가야 할 돈이 급하게 나가야 할 돈이 70원 있고 나중에 나가야 할 돈이 50원이 있어. 근데 50원이 먼저 나가버리면은 70원이 못 나가니까 70원 먼저 나가고 그 이후에 돈을 좀 더 벌어서 50원을 채워서 50원을 보내고 순서대로 자기가 배출을 하려고 납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자동이체가 안 되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또 가져가가지고 또 막 공과금을 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이 또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겠고 그쵸? 야... 가스비, 전기비는 세 달까지는 안 끊겨가지고 그런 거를 좀 우선순위에서 좀 빠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되게 잘 아시는 거 보니까 어... 많이 좀 그... 뭐라고 해야 하지? 그... 왔다갔다 퍼즐! 우선순위 빨리 처리하는 그... 타이쿤! 카페 타이쿤 같이! 손님! 성질 급한 손님부터 빨리빨리 처리해야잖아. 그런 것처럼 그... 고지서도 급이 있다. 이거는 뭐 자동이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음... 중국인한테 날 잡고 그냥 확실히 한번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그... 친구 없어요? 주변에? 어... 데리고 가... 대동해가지고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지서 보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적힌 거는 내 거다. 지금 그것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 이... 중국인도 모르니까 가져가는 거야. 모르니까. 이 사람도 귀찮아! 바른말하는... 바른말만 쓰는 서른 살 영국 배우님도 귀찮지만 저 중국인도 귀찮다고. 근데 왜 그러겠어? 귀찮게 하려고? 아니. 몰라서 그래. 그니까 알려주세요. 한글 그림을 그려줘. 따로. 쪽지에다가. 이렇게 생긴 모양은 내 거다. 이렇게 생긴 모양. 그림. 자기 이름. 아니면은... 중국인분이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자, 다음 사연. 빵찌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언어의 마술사. 창의력의 귀재. 현재는 잠시 날뛰는 창작욕을 마음속에 가둬두신 침디와 투수들의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공대 3학년을 지나 4학년이 된 저는 항상 교수님께 메일을 쓸 때 메일의 마지막에 날씨에 관련된 따스한 인삿말을 한 줄씩 적습니다. 예를 들어 환절기에는 교수님, 날이 많이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3월 말에서 4월 쯤에는 교수님, 지금처럼 따뜻한 봄날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레파토리가 다 떨어진 겁니다. 날씨와 계절별로 사용 가능한 간단하고 든든한 문구 좀 만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짐바! 자, 근데 이 사연에 너구리먹고싶다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장마철에는 빗길운전 조심하세요. 여름에는 냉방병 조심하세요. 사시사철에 쓸만한 거는 미세먼지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정도가 있다고 좋은 걸 추천을 좀 해주셨네요. 같이 좀 짜보죠. 몇 개 좀 만들어드리죠. 만약에 막 막 우박이 우박이 내려 우박이 내린 날이야. 우박철이야. 교수님, 대가리 조심하세요. 또 뭐 뭐 뭐 있지? 뚝배기 뚝배기 간수하세요. 뭐 이런 거 수업도 좋지만 교수님 뚝배기 조심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어 또 뭐 있지? 고지서 조심하래. 뭐 고지서 조심해. 어 어 평상시 또 뭐 있죠? 빗길 우박 날씨가 너무 따뜻할땐 했고 더울때 냉방병 했고 겨울에 아 겨울을 안했네 겨울 겨울에 아 아 미끄러지 아 맞아. 얼음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 조심하세요. 교수님 운전할때 블랙 아이스 명심 또 명심 하세요. 이렇게 보내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오도동님의 사연입니다. 야간 편들이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편의점은 번화가에 있으며 손님의 팔아는 담배손님입니다. 그런 제가 이 담배를 팔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손님이 담배를 구매할 때 마이드 세븐 하나요? 말보르 라이트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짜증이 납니다. 오래전에 담배 마일드나 라이트 같은 단어를 쓰지 말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담배 이름에 마일드 라이트가 없어진 지 한참이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너무 열받습니다. 메비우스 말보르 골드로 이름이 바뀐 지가 한참 됐습니다. 심지어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린 20대들도 저렇게 말합니다. 그런 주문을 받을 때마다 바뀐 이름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는 것 같아 저도 일부러 아아! 말보르 골드요! 라고 반문하면서 드립니다. 이런 저 비정상인가요? 손님들이 문제인지 제가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일단 지금 야간 편의점 알바하시는 오도독님은 알아 담배 종류를 알아요 이미 역사화 뭐 이런 걸 알아 그 마일드 세븐에서 메비우스로 넘어가고 말보르 라이트에서 말보르 골드로 넘어간 걸 알아 그럼 바꿔서 해주면 되잖아 만약에 오도독님이 담배 잘 몰라 근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 근데 막 헷갈려 그럼 열받을 수 있어 나 아는데 왜 열받아 맛세 없어짐? 맛세 없어졌어요 지금 메비우스에요 그리고 어 옛날에 그런게 있었거든요 88골드 88골드 88골드가 제일 쌌어요 88골드 88멘솔 도라지는 좀 더 비쌌어 근데 라이트 대신 말보르 골드잖아 88골드는 어 실제 아 88골드도 실제 88보다 더 약했어요 아무튼 그런게 있었답니다 골드가 붙으면 약해져 띠로론님의 사연입니다 비타로 침디 런던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어제 친구와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가는 중에 어떤 외국인 한 분이 저희에게 대뜸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이 말을 들은 제 친구는 노발대발을 하며 그 사람과 맞서 싸웠고 저는 친구와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했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지하철에 내려서 큰 싸움 없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인종차별을 당했음에도 맞서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며 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침디 이상하리만큼 저는 이런 상황에도 화가 안납니다 기분이 나쁘지도 않아요 유학 온지 얼마 안되는 친구와는 다르게 저는 인생의 반 이상을 외국에 살아왔고 이미 온갖 인종차별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나간 육상대회에서는 1등을 했을 때 동양인 주제에 남의 메달을 빼앗아갔다는 말을 상대 부모에게서 들었고 길거리에서 눈을 찢은 얼굴을 보여주거나 모르는 사람이 대뜸 와서는 동양인이 키도 작으니 그것도 작겠다는 등 별의별 차별을 다 겪어와서 그런지 어제 겪은 일 정도는 딱히 화가 안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겪은 일화들을 얘기해주면서 그냥 그분이 나오면 이게 바로 천국일지도 저는 양측이 다 이해가 됩니다 어 이제 유학 온지 얼마 안되는 친구는 뭐 원래 성향도 그렇겠거니 어 해서 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싸우는데 이분은 이제 좀 너무 오랜 어렸을 때부터 어찌할 수 없는 어렸을 때는 특히 막 어필을 못해요 그렇잖아 어렸을 때 그 부모님 의견에 많이 좀 휘둘리는 경향도 있고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도 좀 막 자기가 막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막 뭔가를 이제 항의하거나 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른들이 막 그런걸 이제 일방적으로 좀 받아야되는게 있는데 거기서 많이 이제 좀 이런 상처받는 이런 부분들이 너덜너덜 해지면은 뭐 이정도는 뭐 그냥 뭐 이거 있잖아 맨날 욕하는 친구 있으면 에라이 미친놈아 미친놈이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듣다보면 그렇게 좀 돼버리는거지 슬프지만 그리고 이제 개인 단계에서 막 이렇게 따지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뭐 좀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가 깔려있는데 개인이 뭐 어떻게 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이제 주장이고 친구는 아니 내가 열받으면 열받는다고 계속 주변에 어필을 하고 뭘 해가지고 남들이 내 나를 봤을 때 그렇게 인식을 안 하게끔 투쟁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둘 다 이해는 돼요 근데 본인이 이게 성향 차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했을 때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 또 개소리하나 지나가는 게 그냥 나머지 생활하는데 더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영국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돼서 저런 말 할 때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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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주는 게 제일 좋죠 경.. 경찰 치안이 흐트러졌을 때 그런 상황이 돼서 내가 원투를 꽂았을 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 일때 그때 원투 원투 자 아무튼 힘내시고 외국 생활에서 저는 외국 생활을 안 해봤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특히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인종차별은 나쁜 것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의식해서 인종차별을 안 해야겠다 티를 안 내야겠다 하지만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이미 깔려있는 것 같아 우리는 잘났고 저들은 못났고 그래서 못난 게 깔려있는데 티를 안 내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민족을 볼 때 그런 게 깔려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맨날 보던 게 기본이거든 그 미적 요소랑 그리고 옛날에 뭐 일본에서 우리 막 교민들이 뭐 지진 났을 때 막 갑자기 한국인들 막 공격하고 그런 것도 저는 일본만의 어떤 잘 모를 때는 일본만의 특징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인 인간의 어떤 종특 같은 것 같아 보면 되게 공격적이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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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을 볼 때 되게 막 거부감을 느끼고 이게 어떻게 고쳐져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 같이 좀 예민한 문제가 터지면은 그게 필터링 없이 그냥 막 표현이 되는 것 같아 일본도 일본도 지진을 통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니까 사람들이 막 본성을 내보이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먼 미래의 인류가 한 인종이 된다고 하잖아 다 이제 섞이고 섞여서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텐데 빨리 좀 이게 좀 인식이 자연스럽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종차별은 나쁜 것 해서 속마음은 은근하게 무시를 하는데 티를 안 낼 뿐인 그런 상황 말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유럽에도 뭐 다른 민족들이 많고 미국에도 많고 한데 그게 좀 더 긴 시간이 좀 지나야지 좀 되지 않을까 좀 이게 좀 사연이 씁쓸하면서도 좀 힘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친구분하고도 좀 잘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좀 친하게 잘 지내시길 또 타지생활하면은 또 이렇게 한국말 통하는 사람들끼도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가 1부가 여기서 끝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고요 제가 침수자님한테 사연 좀 적게 추려달라고 했어요 힘들다고 근데 첫 번째 사연 건너뛰고 하니까 5개 읽고 끝났네요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놀랍죠 근데 진짜로 라디오 사연 보면은 한 이 정도에요 오히려 이게 더 많아 광고 넣고 뭐 넣고 노래 듣고 해가지고 자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이의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특별히 청취자 호롤롤롤님이 보내주신 수수께끼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잉 모든 일이 끝나면 박수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 요 모든 일이 끝나면 박수를 치는 사람 자 정답은 광고 듣고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다 다 다 다 나 금연 나에게 흡연은 살인이다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금연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하세요 아씨 뭔 소리야 갈래! 이 소리는 펄투부야! 네? 펄투부야? 펄투부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고 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짓다운 코미디를 하고 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간초라고 검색하죠 어마어마 호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나 장군차 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니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니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마리야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가 오전 11시 54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 정답은 문제부터 알려드려야죠 모든 일이 끝나면 박수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였죠? 정답은 369입니다 1이 끝나면 박수를 쳐야되니까 1, 2 3, 6, 9 1, 2 10, 1, 12 20, 1, 22 자 다음 사연입니다 강백호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평소 침소리를 들으며 집안일하는 투수입니다 황금 밸런스 월드컵을 보고 떠오른 것인데 침대라면 과거의 왕으로 살기 대 한국 중산층으로 살기 중 뭐로 고를 건가요? 단 왕은 1500년대 이전 전세계 어느 나라 왕이든 골라도 되고 현대의 기억은 가지고 돌아갑니다 한국 중산층은 경기권의 전세로 살며 서울로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한다는 설정입니다 야근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있으며 가끔 주말 출근도 합니다 자매 품으로 아프리카 부족왕 대 선진국 노숙자도 있습니다 회님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야 이거 어렵네요 과거의 왕으로 살기 대 한국 중산층으로 살기 일단 경기권의 전세로 살면서 내 집이 없고 서울로 대중교통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 굉장히 피곤하죠 야근도 솔찬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은 주 5일째인데 거의 반절 이상 있다는 거야 주말 출근도 있대 너무 해리야 근데 과거의 왕보다 낫느냐 아 1500년대 이전에 전세계 어느 나라 왕이든 뭐 뭐가 있지? 뭐 조우나? 철권통치 뭐 했던? 뭐 로마 로마 쪽으로 가야되나? 카이사를 막 이런데로 가야되나? 근데 죽었잖아 암살당했잖아 네로? 네로도 죽었잖아 근데 왕이 엄청 피곤하던데 진짜 나 그 영화 광해 이런 거 봐도 카이사를는 왕이 아니었대 아니 그리고 그 계파가 나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당파끼리 막 싸우고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힘이 없어 일단 눈치를 엄청 봐야돼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왕이 있어도 피곤하고 왜냐면 일을 자기가 다 계속 다 맡아줘야 되니까 아니어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계속 갇혀있다가 그냥 계속 그 뭐 시키는 거 그런 거 계속 검토하고 결정 내리고 계속 그것만 해도 과로사로 죽는다며 왕들이 건강이 안 좋아진대 엄청 스트레스가 이만점만이 아니야 이게 근데 또 중상층이 이게 지금 삶이 되게 팍팍하잖아 뭔가 그쵸? 주말 출근도 있고 뭐 다들 그렇다곤 하는데 근데 조선왕이 난 더 싫을 것 같아 이게 너무 현실감각이 없나? 조선왕이든 뭐 여러 나라 왕이든 물론 그 스케일 어떤 통이 크고 좀 그런 사람은 왕이 맞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 되니까 근데 나같이 좀 소시민적인 사람은 한국 중산층으로 살기가 그리고 옛날에는 툭 하면 죽었어 그쵸?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시대가 전쟁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잘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쟁 나면은 뭐 그냥 다 그냥 그거지 먹을 게 없지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사람 끓여 먹던데 우리 이거 과거의 왕으로 살기 대 한국 중산층으로 살기는 한국 중산층으로 살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거 밥도 더 맛있을걸 한국 중산층이 먹는 게 그 과거의 왕이 엄청 맛있게 먹었던 백숙보다 BBQ가 더 맛있을걸 자 다음 사연 제이미 와켄 누나바디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강서구에 사는 서른 살 침돌입니다 인생선배 침디 형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곧 결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자식에게 따뜻하고 친구같은 아빠가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대하는 것인데 직장에서 전체 회의를 하거나 외부 고객사와의 미팅에도 단 한 번도 긴장 따위를 하지 않던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만 가면 너무 긴장이 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취하느라고 고생한다고 반찬도 챙겨주시고 제 지갑이 낡은 것을 보고 새로 장만도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손소독제도 선물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도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실수하면 안되겠다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몸이 많이 굳는 것 같습니다 침디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어떻게 대하시나요? 결혼한 선배로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침투버 화이팅! 수투버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처갓댁에 갔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께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처갓댁에 자주 못 가는데 이제 가게 되면은 너무 잘해주시고 장모님도 요리를 막 엄청 많이 해서 주시고 장인어른께서도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가면은 가지고 그거를 그... 장인어른께서 이제 오래 사시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듣다보면은 시간이 끝나 그래서 아내가 그 장인어른께서 좀 말씀이 많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말합니다 너무 재밌다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매번 갈때마다 겹치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겹치면은 좀 지겨울 수 있어요 겹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게 난 너무 놀라워 그 말씀하실 때 들을때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가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되지 난 그냥 편하게 있거든 여기 앉으면 여기 앉고 피곤해 보이는데 들어가서 자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잘해주시면 호의를 좀 둘리로 하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좀 잘해주시면 호의가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고 그냥 뭐 손소독자 하면 나도 좀 하고 지나가다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뭐 하나 사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잘 모르겠네 이거는 편하게 편하고 안 편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이렇게 쭈뼛쭈뼛 해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좀 의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풀어야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점 쪼글쪼글 풀면서 좀 편하게 지내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조언을 막 딱 이렇게 깔끔하게 좀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눈치 없게 너무 눈치가 있으세 눈치 없게 좀 지내세요 NYCVF님의 사연입니다 방장님 안녕하세요 운전을 두려워하는 장롱면허 12년차 와이프 때문에 고민입니다 2세를 준비 중이라 슬슬 운전을 배웠으면 하는데 아내는 운전이 두렵기도 하고 당장은 필요가 없다는 핑계로 차일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직접 운전을 할 생각이 들도록 논리적으로 다스려줄 묘수가 없을까요? 21세기 가화만사성의 아이콘 방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비타오스 추신 참고로 최근에 차량을 바꿨는데 바로 안전의 대명사 볼보의 준중형 웨건 V60으로 변경한 참입니다 방송 중 관심 있어 하시길래 내심 기분이 좋았더랬죠 사연 뽑아주시면 각종 꿀팁 정보 공유 및 시승 컨텐츠 촬영을 지원해 드릴 의향이 있어잉 운전을 좀 배워야지 나중에 아기가 생겼을 때 직장 나갔을 때 아내분이 아기 데리고 어딜 가고 어딜 가고 할텐데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거죠 음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걱정을 안하셔도 될거 같은게 어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냥 알아서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닥치면 그러면 물론 미리 해놓는게 좋죠 여유가 있고 애기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배우려면은 누가 또 이제 배우는 동안 또 봐야되고 하니까 근데 연수라는게 한 두세 번이면 끝나더라고 금방 배워요 이미 그 운전법을 면허를 따져가지고 연수 한 두세 번 받으면은 금방 해요 저도 장롱 면허였다가 그 그 쏘영이 태어나고 차 그 필요한 상황이라서 차를 사고 그전까지 차가 없었거든 결혼할때도 차가 없었어 그래서 했는데 운전 연수 한 두세 번 하니까 되더라구요 배에서 구룩구룩 소리나는거는 배고파서 그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서 운전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그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담 하지 마세요 아니 그 농담한게 아니고 그 의심하지 마세요 똥마려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고3 계약이 연기되어 공짜로 생긴 3주 추가 방학을 침투부와 함께 무한으로 즐기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스터디카페 밑에 있는 과일가게 때문에 고민입니다 과일가게가 있든 말든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매우 큰 상관이 있습니다 과일가게 주인분의 목청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가격이 아닙니다 규리 한 박스에 만원 단돈 만원 1층 과일가게에서 3층 스터디카페까지 소리가 들어오는데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땐 밑에서 싸움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 후부터 악몽이 시작되었는데 스터디카페 어느 자리에 앉든 과일가게 청년의 배 5개 5천원 이 들리지 뭔가요 스터디카페를 옮길까 했지만 셀던의 버릇이나마 그 카페 스터디카페 구석자리에 앉지 않으면 집중이 되지 않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폰을 뚫고 들어오는 그 청년의 목소리 듣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그분들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지만 무서우미 생명이 스터디카페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왔으면 소리를 적당히 지르던지 하루에 잠깐씩만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침디와 침청자분들의 묘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이런 사연입니다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맘에 드는 스터디카페가 있는데 아래층에 과일가게가 있어서 계속 소리가 소음이 들린다 이거는 스터디카페가 아니더라도 좀 자제를 해야죠 그쵸 자제를 해야지 이거는 저는 제일 의아한 게 스터디카페 주인분이 어필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쵸 자기 그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잖아 했는데 이게 뭐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안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거는 스터디카페 그 주인분한테 좀 말씀을 좀 해야지 않을까요 건물주면 어떡하냐고 그럼 사실은 건물주라도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뭐 자기가 어필할 자기가 내 사업장 같이 어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스터디카페는 건물주야 건물주라도 항의할 건 해야지 그쵸 돈 다 내고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니까 이거를 그 근데 스터디카페 고객인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님이 거기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 스터디카페 그 사장님한테 좀 좋게 말해가지고 이거 좀 아래 이거 좀 시끄러운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되냐고 그래서 이거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일가게가 요즘에 과일가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과일가게 없어 근데 주변에 과일가게 지나가면서 많이 봤는데 다 조용조용해 나 처음에 나 무슨 나 레스토랑 온 줄 알았어 저 어디야 상일동역 거기서 그 아르테온 나가는 길에 그 상가에 과일가게 하나 있거든요 산책 갔다가 거기서 들렸는데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이러니까 자 오늘은 뭐가 잘 나왔는데 한번 요 요 뭐 찾으시는 게 있나요? 그러더니 그냥 뭐 뭐 살려고요 그니까 오늘은 뭐가 잘 나왔는데 요거 드릴까요? 뭐 그러더니 요거 딱 하더니 이게 원래는 뭐 일요일에 뭐 가격이 싸지는 건데 어차피 뭐 늦었겠다 그냥 그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또 귤도 한 세 명 왔거든 쏘영이랑 나랑 쏘.. 쏘맘이랑 귤도 세 개 딱 주면서 이거 그냥 맛이나 보시라고 하면서 또 가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되게 과일가게가 되게 차분하구나 분위기가 그 되게 젊은 분이 하셨는데 요즘에 그렇게 좀 돼야죠 그쵸 아무리 그 막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뭐 얼마야 얼마 뭐 떠리 뭐 생선가게 뭐 과일가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그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고양이채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대전에서 자취하는 24살 군필 복학생입니다 밥 먹을 때나 야식을 먹을 때나 심심할 때나 늘 침투부와 트위치를 보는 애청자입니다 이전부터 생각했던 점이 있는데 얼마 전 올라온 안무만 작가님과의 합방 영상을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글을 하나 올려봅니다 나온지 5,6년 된 유명한 영화나 미드, 영드 등의 많이들 알만한 줄거리를 조금만 설명해도 채팅창에서 아스포! 눈 찢는거 라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볼때마다 짜증이 나 돌아버릴 것 같은데 치료법이 없을까요? 한두번 장난치는건 이해를 하겠지만 5,6년 전 아 5,6년 심지어 10년도 넘은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설명할 때마다 아스포! 라고 아주 눈을 까 뒤집고 난리를 치는데 앞으로 볼 생각도 계획도 없으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너무 짜증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볼 수도 있어요 개중에 아스포라고 하지만 개중에 진짜 보려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그 그 있어요 그냥 그 잠식 당해가지고 그냥 뭐만 나오면 그냥 바로 조건반 그냥 무조건 반사로 그냥 나가요 그 그런걸 감안해서 그냥 보셔야지 이거를 막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냥 또 시작됐네 또 지랄 시작했네 또 이렇게 그냥 보시는게 편해요 자 아셨죠? 자 그머냐님의 사연입니다 침대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찬이 아닌 짜..짜..짜디짠? 아 비타찬이 아닌 짜디짠입니다 제 고민은 20대 중반이 된 지금 혼자 있을 때 돈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주도로 3박 4일 수학여행 갔을 때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돈 0원을 쓰고 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런거는 은근히 많이 해요 은근히 많이 해 미성년자 학생 시절 때는 이런거 많이 해 무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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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무과금으로 얼마까지 키웠다 다른 친구들이 녹차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때도 기념품 가게에 갔을 때도 옆에서 구경만 했다랬죠 그렇게 해서 영원 쓰는 목표는 결국 이렇습니다 그때 성취감이 컸던 것 같으실까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먹으려고 메뉴를 고를 때 먹고 싶은 토핑이 있어도 절대 추가하지 않습니다 하씨 메뉴를 고를 때도 든든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인 음식을 추리고 추려서 결정까지 20분 이상은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뭘 사거나 등록해야 할 일이 있으면 쿠폰이나 이벤트 중고 사용후기 등 지독하게 알아보고 돈을 안 쓰려고 개귀찮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고민을 하다보면 질려서 그냥 안 사게 되더라고요 난방비도 아끼려고 19도로 맞춰놓고 씁니다 아끼면 좋지 뭐가 문제냐 싶겠지만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미련퉁이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천장에 굴비를 걸어놓고 밥을 먹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남들에게는 선물하는 것도 좋아하고 쩔쩔하게 굴지 않는데 저에게는 절대 이런더 아까워하는 저 어떻게 해야 마음 편히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니까 뭐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을 갔는데 뭐 안 사먹고 이러면은 민폐 아니냐 자기도 안 쓰고 하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안 먹어 남이 주는 것도 안 먹어 왜냐하면 그 민폐란 거 아니까 그래서 그냥 안 먹는 거야 줘도 안 먹어 그래서 딱 그 급식 나오는 것만 먹어 그쵸?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은 어 좀 뭔가 좀 이상해져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확실히 그니까 의식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돈을 좀 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귀찮아서 돈을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딱 뭐 살 때 안 알아봐 잘 그냥 딱 두 번까지 알아봐 이 작업실 여기도 한 번 보고 구했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했어 귀찮아야지 돈을 좀 쓰는 게 있어 근데 물론 이제 퀄리티가 낮은데도 한 번에 사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저도 그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롯데월드에 갔어요 근데 롯데월드에 갔는데 자유이용권을 샀어 근데 자유이용권을 그때 저녁 타임이었나?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걸 뽕을 뽑아야 된다 얘들끼리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가성비 데이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놀이기구 줄 없는 거만 골라서 탔어 계속 줄 없는 거 줄 없으면 무조건 타는 거야 이거 얼마짜리니까 이거 한 번 타면 얼마 이득이잖아 그래서 계속 타 그리고 자유로드롭이 빈 적이 있었어 야간이라 그랬는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유로드롭을 타고 딱 내려와 내려왔는데 줄이 없어 막 달려 자유로드롭 또 달려가지고 또 타 그럼 또 계속 타 그래서 몸이 괴로운데 탈 때마다 돈을 번다는 생각에 계속 타 자유로드롭 타고 또 달려 뭔지 알죠 출구 쪽에서 막 달려서 입구 쪽으로 가는 거 삥 돌아가지고 계속해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이제 밥 배고프잖아 계속하니까 근데 거기 막 떡볶이도 팔고 그러지 그러거든요 근데 막 속이 고객들이 먹고 남은 거였죠 먹고 이제 올려놓은 거였지 야 저거 저거 먹어 떡볶이 얼마 안 남았어 막 달려가서 막 먹어 그니까 이게 미친 군중 심리같이 돼가지고 이거 내가 더 아낄 거야 경쟁이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집어먹고 막 있으면 막 뭐 누가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야 저것도 먹어 그렇게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아 주펄님 시청자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그거 떡볶이 진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깨끗하게 먹었어 엄마가 엄마가 맨날 그 밥 먹다가 그 줄 때 이러죠 야 이거 깨끗하게 먹었어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밥 남길 때 괜히 눈치 보이니까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으로 이렇게 겉면 이렇게 딱 긁어가지고 이거 깨끗하게 먹었다고 이거 보관하면 된다고 자 오늘 4월 2일 왕십리로 달아온 편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은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추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든든해지세요 나 진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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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연 나에게 흡연은 살인이다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금연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하세요 아, 뭔 소리야 갈래! 이 소리는 펄투부야! 네? 펄투부야? 펄투부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고 짓다운 코미디를 하고 간초라고 검색하자 어머어머, 호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나 장군차 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데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중반은 하루였나요 웃을 일 하나 없었나요 피곤한 인생인가요 참은행이라도 가고 싶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6만원 편지 복사하겠습니다 끝났어요? 화장실 좀 가고 시작하겠습니다 맛은 다닐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숙소할 수 있을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ㅈ어로가 바랍니다 들어가고 앞으로도楽받은 영상에서 만나요 util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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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교미일터님 107비트 감사합니다. so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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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자강두청 동희지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하러 가셨어요? 오늘 위펄래쉬였어요? 위펄래쉬를 맨날 해요? 왜요? 자기꺼나 잘하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 시간에 자기꺼나 잘하지? 자... 자... 저도 한번 그...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만화... 씹고 싶다고... 자... 제가 한번... 그 잘된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안된 만화가 있나? 옛날에 발표 안된 만화가 있긴 한데... 보드라... 강한... 강한 남자... 김광석인가? 있어요. 언제 그렸냐면... 최근에 그렸는데... 쏘영이가 만화책 계속 만들잖아. 그... A4형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옆에서... 저도... 만화... 만들라 그래가지고... 만든적이 있어. 아... 김광석이 아니고... 김강석이예요. 김강석... 금강석할때... 김강석... 나중에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그거... 집에 있을때 공개해야겠다. 그 존... 그거... 쏘영이가 보관 잘했을지 모르겠네... 쏘영이가 막... 재밌어서 막... 한... 다섯번 다시 봤어? 현혈을... 자... 잘 먹겠습니다아... 음... 이 김치사발면에... 그... 시큼한... 어? 어? 아우... 시큼해... 시큼하면서 이 중독성 있는 맛... 아우... 시큼해... 뭔지 알죠?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큼함... 또라미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피시방에서 먹으면 맛있는... 라면 위주... 5개월... 여기가 피시방이에요 여기가... 만약... otype... unde어 뜨면 gown... Üㅇ... 아... 크, cruu... 후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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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머..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일화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때 친구네 집을 맨날 놀러갔어 내가 친한친구 친한친구네 집 맨날 놀러가가지고 맨날 겟 방에 들어 들어 막혀가지고.. 워크래프트 투어하고 맨날 놀았어 그래가지고 계속 놀았는데 갑자기 걔가 이런 얘기를 하는거야 야 나 겨드랑이에서 양파 냄새난다? 그래가지고 어? 그래? 그래가지고 겨드랑이를 걔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했죠? 그니까 어? 진짜네 양파 냄새나네? 야 너 뭐야? 몰랐어 그때는 2차 성징이 시작됐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야 그치 그치 양파 냄새나지 그래서 계속 제가 야 야 신기하다 계속 맡았어 한 3분을 갑자기 생각나네요 시큼한 얘기하니까 그 정도로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김치 사발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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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시큼함이야 김치 사발면은 이래야돼 그리고 이게 예전에 안그랬는데 김치가 플레이크가 커졌어요 양이 양이 많아졌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김치있네 흠 흠 저는 김치 사발면을 먹으면은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추억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때의 그 시큼함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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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약간 흠 외국 음식 같기도 해 흠 흠 흠 흠 그 동남아 면 요리 같기도 해 흠 흠 동남아 면 요리가 좀 시큼한게 있어 그죠 뭔지 알죠 흠 흠 흠 제가 좋아하거든 똥냥꿍 진짜 좋아하거든 흠 흠 화장품맛 흠 흠 밥이요? 소맘 밥 어저께 먹었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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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내가 흠 그냥 동남아 음식 흠 흠 흠 흠 흠 흠 그냥 화장품맛 나는걸 좋아해 흠 고수 도 많이 넣어서 먹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고수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나봐 조상중에 좀 동남아 그.. 유전자가 있나? 조상이 녹즙 먹었어 녹즙 녹즙 녹즙도 좀 화장품 맛나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늘부터 우리 집 법이래 아침에 일어나면 녹즙을 하나씩 먹어야된대 그래서 풀무원 녹즙 3인분을 시켰어요 흠 흠 흠 3개가 있어서 저보고 뭐 먹을거냐 흠 흠 그래서 저는 키즈녹즙 먹는다고 하니까 키즈녹즙은 안된대 흠 그래서 흠 큰것중에 두개 골라서 먹어야돼서 큰거 골랐더니 쏘영이가 안보여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이러고있어 쏘영이가 그래서 왜그러냐니까 녹즙 먹기 싫대 그 녹즙 먹었나? 흠 흠 흠 안 먹었을거 같은데 걔 걔 걔는 먹지도 않고 한번도 안먹어본 맛인데도 그냥 자기가 좀 싫을거 같으면 그냥 죽어도 안먹어 도전정신이 좀 부족해 그 초등학생들이 가는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가는 뭐 해병대 캠프 없나? 김계란님한테 좀 의뢰하면 될까요? UDT 캠프같이 쏘영이 UDT 캠프 대신 본인 포함이라고요? 절대 안해 나도 안해본거 안해봤거든 나 해병대 캠프 안해본거 아니다 싶으면 안해 아니 쏘영이가 그게 흠 잘하거든? 잘하는데 안해본거 틀리는거 틀리는거 이게 공포가 좀 있더라고 틀리는거 특히 틀리는걸 공포가 있어 그래서 틀리면은 막 치골거려 치골거려 못해는 못해도 되는거라고 가르쳐줘야됨 근데 못해도 되는거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안돼 심지어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옆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요 제가 일부러 막 다 틀려 열개중에 여덟개 다 틀려 참고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건데 진심으로 푼거 아닙니다 일부러 틀린겁니다 일부러 막 틀려 그래서 야 아빠 여덟개 틀렸다 하하하하하하 계속 이랬어 틀려도 된다고 알려주려고 신경도 안써 아빤 원래 그런거야? 아빤 원래 그런게 깔려있나? 아빠는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있나? 그니까 내가 만약에 공부 한 20등 해 반에서 근데 40등 하는 내가 야 나봐 나도 40등이잖아 하하하하 한다고 위안이 되진 않잖아 그런건가? 그니까 결국은 이 어떤 생명체로 태어난 이상 경쟁은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경쟁은 해야되는데 경쟁.. 살면서 경쟁을 제일 많이 할텐데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삶의 질이 확 올라가지 않겠어요? 좀 그 이겨내는 어떤 면역 그.. 성격 같은걸 좀 장착을 하고 있으면 그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는거지 아니 제 개인적인 욕심이죠 뭐 어저께 슈카님 방송에서 오셨을때 말씀하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막 중학교 때 문제에 밀렸어가지고 울었대니까? 그정도로 저도 경쟁에 예민하던 때가 있었어 막 울어 책상에서 그냥 중간고사일 뿐인데 그냥 한 학.. 한 학기에 중간고사에 한 과목일 뿐인데 진짜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은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게 크게 다가와서 그랬어 좀 그냥 이미 어차피 손에.. 손에서 논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울 것까지 있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경쟁을 해야되고 죽을때까지 경쟁을 해야될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좀 덜했으면 좋겠다 라는게 그냥 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좀 해야되는지는 저도 유아교육과도 아니고 뭐.. 이거는 뭐 유아교육과 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저한테도 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나.. 주펀님한테 졌을때도 우셨잖아요 안 울었거든? 흫 옛날에 어디 라디오 게스트 나갔을땐 오은영 박사님 만난적 있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같이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그.. 그.. 교육 교육 교육의 뭐 전문가시잖아 응 그.. 우리 아이가 달래주셨을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뭐 해가지고 딱히 잡는거 있잖아 그거 근데 그 박사님은 그.. 쓰라의 자녀분 들한테 화를 한번도 안 냈대요 한번도 단호하게 말하지 화를 안 낸 그거를 오냐오냐 느낌이 아니고 안 되는건 안 돼 근데 좀 약간 신경질을 내듯이 말할 수가 있어 부모가 왜냐면은 애가 논리가 안 통하거든 지금 내 앞에 상대가 논리가 안 통해 그러면 난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 세네번 하다가 계속 벽에다 대고 말하는거 같으면은 신경질이 난다고 그건 뭐 당연한거야 그쵸? 그 막 이런 말 있잖아 애가 말 하도 안 듣고 어? 뭔 말을 해도 왜 화났는지 말도 안하고 계속하면은 그냥 막 쥐어받고 싶다고 그런거 있잖아 그 육아 막 그런 데 올라와요 그런.. 그런 식의 어떤 심리상태가 되는데 그 박사님은 한 번도 화를 안 냈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부모가 인내심이 어마어마해야 된다 물론 신경질 낼 수 있어 근데 이상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그 분은 포스가 있어서 우리 엄마였으면 그냥 입 다물고 흐흐흐흐흐흫 쓴나 쓴나물들 다 먹었을 듯 그분은 이제 포스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 딱 그 페기가 있어 페기가 딱 심어져 있어 좀 폐왕색 폐기가 있어요 어 딱 그게 있어 기가 딱 강한 분이야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쏘영이가 막 뭐 떼쓸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손 씻다가 되게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유를 말을 안해줘 그리고 수목의 개로 들어가서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겠어 왜냐면 되게 자기만 하는 이유거든 막 말이 안 통해 근데 막 급해 막 예를 들어서 막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옷을 안 입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약속 장소에 몇 분까지 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입어 왜 안 입냐고면은 이익만 해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도는 거야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얘는 협조할 생각이 없고 지금 안 가면은 못 간다고 말을 해줘도 말이 안 통하고 이렇게 돼 이런 상황이 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막 애를 키우시면은 대화를 통해서 풀으려고 해도 안 되고 지금 상황을 설명해도 안 되고 이유를 물어봐도 안 알려주고 그믄 이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야 내가 물어봤는데 너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는데 어? 이러면은 말을 안 하면 내가 뭐 어? 조물주도 아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 그러면 이제 아이 그러면 안 가면 그냥 엄마 아빠랑 둘이 그냥 나가야겠다 너 혼자 그거 책 실컷 보면 되겠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막 달라붙어 못 가게 그럼 이제 그래? 그럼 붙은 채로 데려가야겠다 해서 가면은 또 막 벗어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럼 또 데려가려고 하면 또 막 해 그리고 놓고 갈라면 또 붙어 그럼 이런 상황이 옵니다 진짜로 뭐 이쯤에서 뭐 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쏘이가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애기들이 다 그래 나도 그랬을 거야 이런 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너무 어려운 거지 결국은 화를 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고 화를 안 내려고 해도 그렇게 화를 내 근데 죄책감은 없어요 니가 나 화나게 했잖아 나는 화 안 내려고 했어 집착 강한 집착맨님 백비트 보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 번 정도 시도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죄책감은 없어요 근데 안 좋은 건 알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애기 낳으면은 그.. 철든다고 그러잖아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이래.. 나도 이랬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집에 있는 또 이제 나영씨가 또 애기랑 있잖아요 저보다 한 열 배 정도 그런 상황을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흠흠 요즘엔 집에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싸웠대 그래서 그래서 어저께도 싸웠잖아 근데 오늘도 왜 오늘도 싸웠어? 엊그저께도 싸웠대 그랬더니 갑자기 나영씨가 이래 쏘영이한테 원래 우리는 싸우면서 지내지 그지 이래 쏘영이가 책 보면서 어 이래 자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백비트원 시간이 또 어중간하게 남았는데 시간이 또 어중간하게 남았는데 오히려 초딩 때가 진짜 많이 싸우는 것 같아 동생도 초딩 때 엄마랑 싸운 거 아 전장을 좀 할까? 전장을 한 판 정도? 코미니형 있나? 코미니형 있나? 동습은 안 돼요 동습 왜 안 되냐 갈아끼고 또 갈아끼는 게 귀찮아요 롤 할 때 또 갈아껴야잖아 갈아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죠 나 없어도 마을은 돌아가 전장 한 판 하겠습니다 집착강한 집착맨님 백비트원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자막 아니요 수동이어도 열심히 쉬, 쉴걸요? 흥! 흠! 아 코미냥하고 해야되는데 코미냥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되는데 마주 떠들싹 할테니깐요 뭐가 없나? 먹잇감 없나? 야 이렇게 됐네 이제 플래티넘 막 이렇게 되네 선술집 나한테? 흥! 흠! 어? 트롤용사! 재밌겠다 줄진이지 카테고리? 알았어 어? 줄진 눈 한쪽 없어요? 팔 하나 잘리고 눈 한쪽 없는거요? 널 묻어버리겠다 그 탈출하면서? 나우히어보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밀이 밝혀진 후에 무작위 사냥꾼 시전합니다 후에 무작위 사냥꾼 와 주문 나 여기 주문 있는데 핑덤 삼 awful 이거 이거 괴내 때리려고하면 해 죽겠지? 때리면 곰덮 나오고 아니였어 밴덮 아니였어 독사덮 밴덮 아니였어 흠흠 0코네 겨우 1 비밀이 너무 많다 비밀이 너무 많다 껌닫 다음에 이거 차는게 어딨지 본격적으로 섞어주고 요거 요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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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영양양분이야 줄지는 이렇게 때리는거 아냐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펴서 죽겠는데 아 아 어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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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췄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안때리네. 폭돕인가 봐. 나왔어. 압살로 나왔어. 흑마가 사기라고요? 말라클라쓰. 란. 어떻게 이런 사기 캐릭터를 만들 생각을 했지? 그것도 삼코로? 스탯도 좋아. 스탯 2, 2나 2일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사기다. 이거 나왔어요? 안나왔죠 이거? 실제로 안나온거죠? 말이 안되잖아. 미쳤는데 이거? 히팅. 여기다 쏘죠? 수현히 어딜 사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으으윽 어... 쎄쎄. 영웅 쎄. 아, 근데 또 똥매려 아, 피라먹을 파염 폭발? 아닌데? 거울쌍? 네? 거울쌍? 마찬가지 야, 이거 없으니까 뭐 그냥 구지구만? 구져 다음에 부활인데? 6호에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깔까? 택하자 아, 아깝다 정구님 후원 감사합니다 김성희님 간접체험 가능한 마라탕 쩝 쫙 퍼트리게 뭐 이런 걸로 다 죽이나봐 짠 난 살았어 내, 내 데미지, 니 데미지 내 데미지, 니 데미지 얘는 빼고 내 데미지, 니 데미지 하하하하 내 데미지, 니 데미지 하하하하 어차피 이걸로 죽어요? 저거 이것도 했고 없네 얘, 얘가 좀 꼬였다 그죠? 흑마가 사기 흑마가 사기 전장을 딱 한판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7,700까지 올라왔네요 어느새 아, 제가 8,000 8,900인가? 9,900인가 였는데? 8,900일 거예요 8,900정도 됐었어요 옛날에 9,000은 안되고 8,900 9,900이었나? 이게 좋은거 아냐? 이게 구림? 하나 추가됐어요 하나 추가됐어요 교수님은 여전히 구림? 교수님은 여전히 구림? 좋아보이는데? 해볼게요 안해봤어 안해봤어 얘는 첨보랑도 좋잖아 쥐도 있고 일곱 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유? 얘가 뭘로건 이기죠? 티드라도 좋고 용도 좋고 첨보도 좋고 쥐도 좋고 반드시 음...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구요 티... 만족해 왜 만족하는지 알아요 토큰 안 뽑았어 토큰 안 뽑았으면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야 올려라 악마의 왕 찌 야수 골랐네? 무조건 지네? 2,3,1,1이네? 이거 1,1쪽으로 안가면은 데미지 많이 받겠다 이 왕쥐 이 야수가 이미 있어 잘 들어가 근데 민호가 졌다는거는 2,3짜리 몰룩이었고 땅 그리고 얘가 땅 그래서 1대만 받아 이 왕쥐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를까?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고 이거 올려? 올릴건 아니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오른쪽 됐어 저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그 그거.. 개쎄 때인데? 매너스턴 업해도 쎄걸? 밀하우스 미친 새끼 둘째 이모고 밀하우스 닮았대 흐하하하 내가 먼저 됐으 얘가 여기로만 안 들어가면 됐는데 됐어 밀하우스 위치 밀하우스 그냥 세 개 사는 게 낫지 않았나? 매물이 별로 안 좋았나?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업해야지 뭐 따라가 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 기물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근데 체력이 막 엄청 깎인 느낌은 아냐 아직까진 괜찮아 다음 3코에서 뭐 괜찮은 거 나오면서 바꿔주면은 할만합니다 3코에 좀 첨보 첨보 시리즈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3코에 좀 첨보 겟 어웨이 이츠 시크릿 에이전트 인 디스 꾸이 이츠 왓이 꼬나 두 왓이 꼬나 두 뭐야 가사야? 아! 어디갔어? 말하다 왜 어디갔어? 자자자자 유명인 괜찮아요 유명인 하나 가져가줄게요 유명인 가져주고 얘는 안 가져가줄게요 자 여기 맞죠? 돌려요 쥬 나왔다 쥬 하나 더 가져가? 구지? 구지죠? 쥬 하나 더 가져가는 건 구지야 얼굴하고? 구지인데 진짜 이거 구지인데 아까 쥐를 쓰는데 다른 거 더 좋은 거 나오는 거 찾는 게 낫지 구지 후라이 아이 구지야 진짜 지금 쥐이 쥐이 Dr. Eric 내가 먼저 외쳐도 안죽죠? 앗 왜 이렇게 안 질게 교환하지? 일일자리도 많은데? 돼지같이 변한거야 또 이거 쳐놔 또 됐어? 악마 쩌글러 잡았으니까 됐어 쩌글러 잡았으니까 업해? 룡은 룡 하나 팔자 2뎀이나 1뎀이나 2뎀 한 번 쏘는거랑 2뎀 한 번 쏘는거랑 3뎀 약화 대신 스탯이 좋아 롤하고 사라고? 이거 나 붙여야돼 여기서 사야돼 2뎀 2뎀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용 하나 버릴까? 용 어차피 그거 할려면 처분해야되긴 해 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 멀 로 건 하나 갖고있는거 좋아 사코의 혀로르곤맨이 이게 스탯이 1 characters 짜리라서 나쁘지가 않거든요 어 좋아, 아 일로 바뀌어가지고 와아 효율적으로 때리는거 봐 이거 찌 늦게 터졌으면 이겼겠는데? 찌 늦게 터졌으면 이겼어 이거 일단 4 이것도 4 세미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핵도 봐 히트란은 좋은데 사놓자 쥐팔까? 쥐팔자 쥐팔자 히트란 성공을 할걸 그랬나? 일단 이걸로 안죽어 아싸 나부터 안죽어 일단 제대로 긁어 아아 데미지 미쳤다 쥐팔자 이거가 문젠데? 쯽간중이가 죽었나?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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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에 굉장히 세 나 다음에 살았어 독 독 하나 챙겨 좋았어 살았어 붙잡 붙잡 팔억 붙잡 팔억 붙잡 붙잡 팔억 너무 피가 많이 떨어졌다 멀룩 멀룩이라서 그거 없거든 뭐지 도발이 없거든 지금 멀룩이라 멀룩이라 도발이 없어 하나 한칸이잖아 지금 남은게 여섯개니까 멀룩 한칸이 도발이 아니면은 이쁘게 들어갈거란 말이야 독이 있어도 히드락 한번 쫙 긁어주면은 나머지가 힘들긴 하네 얜은 불안도 없이 어떻게 찾았다냐 불안도 없이 어떻게 첨부독성을 찾았어 두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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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뛰었다고? 교수 나쁘진 않은거 같거든? 교수? 교수? 교수 좋은거 같은데? 한쌍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 나쁘진 않아 1원 써야된다는게 1원 그렇게 안맞은데? 전시관리인 전시관리인 나쁘지 않죠 요거 갈까? 전장관리인도 좋은데 좋은거는? 이거 사기인데? 나쁜거 나쁜거 나쁜거는 나쁘진 않은데 다 괜찮거든? 토큰이랑 근데 좋지도 않아 근데 칸가루보단 나 요거는 아까 그 2,3용있죠 3,4용 되는게 더 나아 왜냐면 어차피 5코타이밍에 뭐 팔고 할게 아니라서 토큰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 저번에 어떤 죽음의 기사에게 음료를 대접했는데 아 글쎄 손을 대시자마자 음료가 얼어붙더라니까요 기분이 좋은건 1댐 더 줄 수 있다는거 아 돈에 꺼져있어요? 돈에 꺼져있으면 안하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2개짜리? 어 좋아 아 여기서 또 이득받네 다스윙 이거 얼굴하고? 위얼굴 이거 달팽이 박노윤 어머니그니 블링아이 일본사람 일본딕은 일본사람이에요 한국인이 그냥 일본어 좋아해서 하는거요 보통 일본사람이겠죠? 아 요그가 시작이 이래야지 요거는 시작이 이래야 돼 왜냐면 후반은 영능 없이 하는거랑 똑같거든 좋은데? 깔린거? 이것만 아니면 되거든 폭탄이 좀 안 터지겠네 이거랑 이거면은 얘가 낫지않나? 얘가 나 왜냐면은 얘 나중에 독을 붙일수도 있고 상대 멀록에 따라서 공격력도 올라가가지고 이게 나 얘한테 붙어있는게 제일 예뻤어 얘한테 붙어있는게 제일 예뻤어 스탯이 체력이 4가 매력적이라서 3,5가 되면은 플럭을 이거랑 이거 5스탯 이거랑 이거 가져갈까? 아니면 스탯벙을 하고싶으면 스탯벙을 하고싶으면 나 이거 이 두개중에 하나 걸리면 이거 올리려고 했거든? wild 1코 버림 이쁘게 싸우는데? 이쁘게 싸워? 와 이쁘게 싸웠다 제물로 하나 고양이 받쳐가지고 이쁘게 싸웠다 조아 요거는 이제 여기는 까지에야 할거 다 했어 이걸로 이제 업하면서 계속 가져와야 돼 다음에 충전해놓고 국호에 하나 올려주고 왕쥬영능 랜덤이에요 완전 그때가 다 달라 그니까 야수 그 다음은 야수 빼고 다 나오고 그 다음은 또 다시 야수가 나올 수 있어 완전 운이야 전략적으로 뭐 사야지 남겨놓고 이게 안돼 나부터 져 안터졌네 아 이쪽에 시체력 많은 나한테 그래도 이거 좋아 졌죠 여기서 여기서 좀 이쁘게 터졌어 체력 많은 애한테 가져가줘 체력 많으니까 쬐고 하나 데리고 올까? 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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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오 좋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맞아 맞아도 돼 맞을거 감안하고 한거라 룡 룡대표 나왔죠 그럼 처남도 사 기계가 나왔나 기계 걸러 걸러 얘 할까? 아 이거 내 거야 됐었는데 그쵸 이건 빼자 얘는 체력 붙여도 어 올라가네 화강이 뺄까? 아 화강이가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도술사는 올라가니까 좋지 3,5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잡았어 얘 빼고 다 잡으면 럭키 됐어 럭키 오뎜 나는 이제 다 맞춰졌거든 이제 용야말만 찾으면 돼 예사 얘 필요없어 응? 뭐지?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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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 뭐지? 어 재미없어 응 지루해 ㄷ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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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데? 기계니까 이 앞으로 내보내고 기계니까 이 앞으로 내보내고 아.. 아니 아까 그거 했었어야 됐나봐 그냥 표범이나 이런걸로 붙였어야 됐나봐 얘를 키웠어야 됐나봐 그냥 2코 2버프로 2코 2버프에 나머지 좀 버프되니까 근데 그 나는 4코니까 나오겠지 싶었어 아.. 지랄이다 지랄이야 잡다 졌어 졌어 이거 지랄이야 이거 오오오오 25분 남았거든요 롤이나자 걔같아 그쵸 아 ус XX 다행이야 호민 형하고 안할때 져가지고 7700에서 7500 됐어 두판 했는데 토할 것 같애 여러분들 24분 남았는데 저도 좀 세팅을 하고 한 판 더 해도 시간 남을 텐데? 형님 그 말은 저 7500 입영권을 무시한 발언입니까?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요 이각 입영권이에요 대기만성 특강이라는 게 너무 웃겨 이게 너무 그거다 그죠? 흉하다 아무래도 라이엇에서 후원해주시는 것만큼 이 이 아 이거 좀 이쁘게 안되나? 이게 원컴은 이쁘게 되거든? 모.. 모양이? 투컴은 이쁘게 안되더라고 지저분해 이거 다 이거 치워버리자 갖다 버리자 해봐 부어버려 한결 낫다 한결 좀 그 후원 방송 같죠? 그리고 옷도 갈아입어야 돼 옷도 갈아입어야 돼 드디어 Dunk 쩡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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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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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icon 아 이게 안되네 이렇게 하는거 맞아? 이거 보내주셨어요 펭구 모자 주문제작 담당자님 이렇게 쓰면 될까요? 정구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하니까 귀엽지가 않고 흔족같애 마 마인 마운트앤블블레이드같애 그죠 마운트앤블레이드같죠 야 핫스튼 한판 더 돌렸으면 큰일날뻔했다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 직박형님 안녕하세요 스킨묶음출시 감사합니다 롤 지고있는거 아닙니까? 아 안됩니다 저도 그 주신 알피만 있어가지고 드릴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르곧 안하시잖아요 아 위에를 묶으래요 위에를 가시지도 않잖아요 어차피 아 o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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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차감이 안 돼. 알았어 차감이 되니까. 안 사면은 챔피언도 RP값으로 사야 된다는 거지. 코에이 마취일러스트 같네요. 감사합니다. 펭구예요. 펭귄비사. 그리고 저는 화장실 다녀오고요. 담당자님 지금 재방송. 되게 즐겨보시는 분이고요. 여러 가지 구찌도 좀 보내주셨어요. 빨리 가고 말하고 가세요. 여러분들 이거 드릴까요? 필요하세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근데 이거 주문제작인데? 안 팔아요. 주문제작이야. 그래도 갖고 싶어요? 갖고 싶으면 말하세요. 바탕화면 쓰레기통 롤클라 뒤로 숨겨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갖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서 쓰세요. 아셨죠? 자 그럼 저는 쉬고. 쉬고 한 3분 뒤에 오겠습니다. DIY 있잖아. DIY. 어? 멈춘기 Nicholas. 감사합니다. 이유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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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힘껏 달려라 맘껏 던져라 53분인데 그냥 시작하면 안 되나? 담당자님 시작할게요. 저 그 뭐야 그거 갖다 놔줘. 노래 노래 한 곡 할까요? 노래 한 곡 할게요. 원하는 곡 있어요? 아 어때요? 괜찮아요? 아 아 양화대교 불러드릴까요? 네. 예. 네. 예. 네. 네. 우리 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되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나는 날 기억하네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내가 돈을 보네 내가 돈을 다 보네 엄만 백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젠 나를 보네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되교 양화되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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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되교 양화되교 이제 나 서있네 그 다리 위에 Medicaid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 다리에 예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아 아파지려고 그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2분 남았는데 한 곡만 더 할까요 말랑공공님 1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정구님 감사합니다 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깡알림 3년 구독 감사합니다 자 롤할때 카메라를 후원알림을 끄고 대기화면릴때 켜놓고 뭐하나 해줄까요 카테고리 신청구 대기화멸 끝 계속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를 잘한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사랑이라 생각했어 너무 멀지 않아 여기까지 자 2시가 됐기 때문에 자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라이엇에서 롤 만우절 스킨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상계로서 특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가시면은 자 이제 클라이언트로 가면은 여기 대기만성 특강 있죠 이제 클릭을 하면요 이제 뭐 나오는데 여기서 그 스킨이 세 종류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상점으로 가면은 이 만우절 스킨이 나왔죠 뿔보 코스프레 베이가 파자마 수호자 코스프레 우르곶 펭구 코스프레 트리스타나 펭구랑 이제 이 뿔보는 그 전략적 팀전투에 나오는 그 쪼꼬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이게 그 분장을 한 거고 우르곶은 그 파자마 시리즈 있는데 파자마 수호자를 또 코스프레한 우르곶입니다 그래가지고 커엽게 그 세 마리가 좀 커엽게 나왔고 라이엇에서 또 담당자분이 또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이번 스킨 컨셉이 뿔보 코스프레 펭구 코스프레라서 기념으로 배지 세트를 드립니다 자 뿔보는 호톳하고 온다 깃털기사는 웹웹하고 온다 이렇게 해서 그림까지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자 펭귄기사랑 옆에 뿔보 뿔보도 있고 자 이런 스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보내주신 그 펭귄기사 펭구 지금 모자를 쓰고 있죠 펭구 코스프레 침착맨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느냐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있죠 네이버 네이버에서 침착맨 상점을 검색해보세요 그럼 놀랍게도 롤 침착맨 상점이 나옵니다 이게 만우절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와요 여러분들 다 검색을 해보세요 침착맨 상점을 누르면은 나와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롤 상점해가지고 쭉 사실 수 있는데 대기만성 특강 뭐 이렇게 쭉 시리즈가 있고 여기 이제 이건 다 있는거 보시면은 다 있는거 뿔보 코스프레 베이가 뿔보 베이가 파자마 우르곧 펭구 트리스타나 그리고 여기 챔피언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우르곧만 있고 여기도 베이가랑 뿔보 코스프레 베이가가 있고 쭉쭉쭉 있고 이거는 크로마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있죠 이거는 크로마가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챔피언 있다 챔피언때 있다 하면은 여기서 이걸로 보통 정수로 사잖아요 파랑정수 요걸 사고 사면은 할인이 된 가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을 꼭 파랑정수로 사고 이 세트를 사시는게 이득입니다 왜 안뜨냐구요 그걸로 해야죠 침착맨 상점을 검색하셔야죠 여기서 그래서 저도 하나 구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컬러링북으로 좀 사볼게요 자 RP로 바로 구입하기 아쉬 아쉬 자 슈핑 계속하기 이것도 살게요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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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hey 자 자 대기 분성 자, 커여운 잭간둥이 이거 트리스타나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IP로 구입하기 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기간이 이제 언제까지죠? 어... 만우절이라서 이게 얼마 안 될 텐데 홈으로 나도 이거 다 있잖아, 그치? 컬렉션에 들어왔죠 자,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커여워요 요것도 지금 같이 일러스트 통짜 일러스트로 이제 같이 있죠 여기 두 개는 그리고 얘는 혼자 있고 여기 옆에 파자마 이즈리얼 초성화를 보고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모습 자, 그래가지고 한번 그 캐릭터를 제가 트리스타나랑 그 베이가 우르곳을 안 하잖아요, 평상시에 그래가지고 그 영웅부터 한번 찬찬히 좀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렉션에 트리스타나 자, 트리스타나는 이런 챔피언이에요 다른 많은 요들들이 발견, 발명 또는 그저 장난의 기력을 쏟았지만 트리스타나는 언제나 위대한 전사가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꿈을 꿨다 트리스타나는 룬테라 룬테라의 파벌 그리고 전쟁 이야기를 즐겨 들었고 요들도 얼마든지 전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트리스타나는 이제 세계에 첫 발을 내딛으며 든든한 대포 부대를 들고 변함없는 용기와 낙관적인 성격으로 전장에 뛰어든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킬이 이제 원딜인데 이, 이 정조준 이 PC부는 이제 사거리가 넓어지고 이렇게 속사 공격속도 높이면서 탄환을 빠르게 발사하는 스킬 W는 점프 그래서 처치하면 또 점프 처치하면 또 점프가 돼요 그리고 폭발화약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조각 터지면서 옆에 그 스플래시 데미지 뻥 하고 밀어버리는 거 이거 나온 지가 오래된 챔피언이라서 이거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 다음 뭐 베이가 베이가부터 보자 베이가 이게 설정이 바뀌었을걸? 자 베이가 벤들시티에 사는 자유로운 영혼 흑마법의 대가인 베이가는 오직 열정 하나만으로 필멸자는 감히 엄두조차 못 낼 힘을 손에 넣었다 베이가는 수천년 동안 자취 감춰왔던 신비로운 문헌을 탐독하여 요들마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 했지만 다른 요들들은 끝없는 호기심과 우주의 수수께끼만을 고집스럽게 탐구하는 베이가를 얕잡아 보곤 했다 아 사실 베이가는 스스로를 궁극의 악한 존재라고 여기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타고난 도덕심이 숨어 있다 그래서 베이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악하지만 악하지 않아요 그게 베이가에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챔피언을 맞추면서 막타를 치면은 더 좋겠네 그죠? 그래서 Q로 맞춰서 주게 하지만 주문력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암흑물질 이거 뚝 떨어지기 예약 예약 거는 거 어? 극악에 극악중첩이 쌓이면은 어 재생시간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악명높죠? 이걸로 이제 베이가 선포도 나오는거에요 이 CC가 강력해가지고 기절해서 3초동안 왜곡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맞춰서 큰 마법피해 이른 피해 대비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막타를 이제 보통 치는게 이제 국룰이죠? 태초의 폭발 요런 캐릭터 그리고 우르곧 자 우르곧은 우르곧은 녹서스 제국에서 맹위를 떨치던 처형인이었으나 자신이 그토록 숱한 목숨을 거두며 충성했던 조국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는 강철사슬에 묶여 자운의 깊은 지하에 자리한 광산 감옥인 드레지에서 힘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배워야 했다 자운 전체를 혼돈에 빠뜨린 재난을 틈타 드레지를 지배하게 된 우르곧은 아 광산 감옥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르곧은 이제 범죄가 판치는 지하세계의 짙은 그늘을 들이오고 있다 한때 자신을 구속했던 바로 그 사슬로 희생자를 울가메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가차없는 자들을 숙청하며 고통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호스는 이거 뭐야? 호스 자 이거는 우르곧은 기본공격과 심판의 원으로 심판의 원이 뭐지? 아 심판의 원 두다다다다 이게 물리피해를 입힌대 불꽃이 발생해 이게 광역이죠? 광역 광역이 들어간다는 거지 두다다다다 그리고 샷건이고 이거는 어 폭 부식성 폭약 맞추면은 느려집니다 느려지면은 느려지게 하고 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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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챔피언을 우성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화염의 메아리를 발동시킬 수 있대 화염의 메아리가 뭐야? 아 이거를 발동시켜 광역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쭉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쭉 앞으로 가서 보호막 씌우면서 밀쳐내기 그리고 맞으면은 뒤로 보내기 그죠? 넘겨버려 그리고 쭉 땡겨가지고 그 두다다다다다다다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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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갈..갈갈..갈 이죠. 그래서 체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갈..갈..갈..갈..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알아봤고 스킨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갈...갈..갈..갈..갈..갈.. 옛날에는 위치를 바꾸는 거였어요. 초동..역학..위치..전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보여줄까요 트리스타나부터 보여드릴까요 이야 크로마도 있어 어떤 색 원하세요 어 펭구 이걸로 할게요 자 일러가 되게 이뻐 커엽게 나왔어 색을 되게 잘 쓰는 거 같아 내가 색을 잘 못쓰거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가 자 잠시만요 자 여기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꼬물꼬물꼬물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여기 펭귄이 타고 있네 땡컨이 타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이거 하나 만들어보자 됐어 여기서 평타가 무지개 나가죠 보이죠 평타일거 그리고 Q를 쏘면은 여기가 빛나네 무지개로 여기 이제 다가 대포가 땡컨이라고 레벨업을 해볼게요 좀 잘 보게 땡컨 맞아? ? ? 에허허허허허허 땡컨 맞아요? 치명타 모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명타 9위부를 사지 그러면 판매를 사요? 우와 그게 터져 그 무지개 무지개가 터져 그죠 이런게 터지고 그리고 W 와 무지개 와 오 와 이거 커졌다 이 구름 효과가 재밌다 괜찮은데? 어그를 엄청 끌리겠는데? 싸울때 그죠 어 저기 트리있다 우리 부산계에서도 트리스타나 어디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원 딜 원 딜 잡을 수 있게끔 요런 점은 좀 약간 눈에 좀 많이 띄네요 그리고 2 2 2 2가 되면 여기 선이 보여요 그죠? 땡커니 아닌가? 그냥 때리면? 아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 다시 팔아 얘랑 얘 얘가 그거야 그치? 극혐이야 자 그냥 때리면 이런데 2를 쓰면은 이게 나가 알 오우 효과 와 무지개 왕무지개가 나가네 로우 하하 ㅋㅋㅋㅋ 들 Five sins covered talking pioneer 이거 연습모드는 혼자만 할 수 있나? 사람들하고 같이 축구해도 되겠는데요? 근데 이거 좀 하면서 느낀 점이 그냥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볼게요 말씀드릴게요 무지개에 환장한 사람 같애요 여기 좀 약간 다 무지개야 봐봐 무지개 쇼야 그냥 무지개 쇼 무지개에 환장한 사람 같애 봐봐 얘 깜짝 놀란거 봐 저 키 지금 QW랑 ER 막 누르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염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트리스탄은 알아봤고 아 감정표현 봐야죠 저 밀어줄게 안 때리게 됐죠? 감정표현 감정표현은 자 처음에 춤 아 궁가 불러요 원래 궁가 부르나? 작은 녀석 큰 녀석 안가리고 밴드레사 흐흐흐흫 약올리는거 같고 그리고 이거 그것도 있지않아 있지않아요? 시간 지나고 막 빨리 나가는거? 빨리 나가는거 어떻게 보지? 두다다다다 막 도망가는거? 시간을 돌려? 됐나? 안됐는데? 지금 몇분인지 어떻게 나오지? 아 지금 11분 아 이속템 사야되고 아 이속템 사야되고 곧 소멸됩니다 이 딱 이십분 딱 이케 만들순 없네 사망모션 사망모션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상대 상대 아 이거 뭐 어딨어 미니언 생성 됐다 그죠? 됐죠? 그 뭐 잔상만 있는데? 잔상만 있어 막 잔상이 있어 막 모션이 바뀌거나 이런건 아니네 근데 무지개가 멋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메오대전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랑 오리 막 화려하게 죽진 않네? 제가 딱 살펴보니까 어 어 그 날라당기는거 이거 쏘는거 거기에서 그 무지개가 나오는게 하이라이트에요 막 날아다니는거 하하하하 아 4 아 4조잉 귀환 모션은 그냥 여기서 팽 땡컨 이렇게 꺼내는걸로 해가지고 했어요 아 4 하하하하 근데 제가 봤을때는 그 어떤 도발이나 그리고 귀환이나 아니 귀환 말고 죽는거나 여기서 이제 막 우물에서 막 뛰쳐나가는거나 그거는 그렇게 막 변하는건 없는거 같다 전 이미 샀어요 그리고 다음거 자 베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 커여워 그거 이 그 뭐지 베이가 그거 커옵던데 끝판왕 베이가 그죠 그 그 아케이드 아 그건 전설이야 그게 더 비싸 거사 그러면 오 어 이거는 확실히 커요인데 난 트리스타보다 얘가 더 맘에 드는데 어 이건 확실히 커요인데 아 아 나 이거 아 나 맞아 그거 있잖아 순간이동 있잖아 순간이동 뭐지 시프트 에스 왜 안 알려줬어요 시프트 에스 있는데 그리고 레벨업 자 이렇게 있고 어 스킬 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감정표현부터 우 으 댄스 미니언들이 산성표였습니다 흫 댄스 그리고 이거는 농담 농담 딱히 뭐 움직이면 없는데 이 야구 속에 어둠을 거부하는군 너의 힘을 말이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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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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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 뒤집게가 나가요 지금 좋은데? 이쁜데 이거는 그리고 W 뚝 떨어지기 와 땡컨 떨어져 아 뿔보 떨어져 뿔보 아 커넙네 이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아니에요? 야 여기 뿔보 떨어진다 피해 어그로 너무 끌리는데 떨어지는 둥 많은 둥 해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냐? 자 이렇게 그리고 지평선 아 이거 이쁘다 지평선도 근데 우리 부산계에서는 이게 쳐진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애들이 있어요 쳐진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걸려 근데 이거 딱 하면은 너무 커여워서 너무 이게 눈에 띄지 않을까 부산계에서는 기절 그죠 어 이 안에 있어도 그 기절이야? 왜 이 안에 있는데 기절이에요? 어 아니네 경계만 기절이잖아 아까 왜 기절했지? 자 그리고 태초의 폭발 챔피언한테만 쓸 수 있어 챔피언 챔피언 못 부르나? 이거 만들어 카조비언 카조비언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좀 빨간 계통이 좀 많고 얘는 좀 풀보의 핑크 핫핑크 계열이 좀 많네요 스킬에 트리스타라는 무지개의 미친놈이라면 얘는 핫핑크의 미친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귀한 모션 딱 보여드릴게요 핫핑크의 미친놈 핫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니아들이 핫핑크의 미친놈 자 귀한 어 다시다시 나 못봤어 뿔보를 들어서 껴안고 호로로롱 하다가 부침개를 들고 오잉? 뿔보가 커졌네? 아 재밌다 요거 재밌다 자 뿔보를 들어서 껴안고 홍하다가 숑 올렸는데 뿔보가 커져서 호로로롱 하다가 부침개 들고 커져서 아이고 꽝 이야 귀한할 때 이거 진짜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부상계에서는 이게 귀한 눌러놓고 상점을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하면 이걸 구경하느라 자기가 이제 귀한 도중에 습격을 당해가지고 죽을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귀한사가 많이 줄어들겠죠 커여서 계속 보게 되죠 재밌다 이따가 꽝 그리고 죽는 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어 피가 차 피가 차면 안돼 아이 죽는 건 그냥 그렇네 죽는 건 그냥 똑같이 죽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뭐라구요? 트리스타나는 뭐라고? 무지개의 미친놈 자 뿔보베가는 핫핑크의 미친놈 자 우리 우르곳 우르곳 우우우우우 이것도 바꿔줘야돼요 그냥 난 얘가 제일 기대가 되거든요 사람들도 얘를 기대를 많이 했을거야 와 진짜 가지각색이다 크롬머가 이렇게 많아 너무 싫대 아니 이거 내가 봤거든? 영상? 우르곳만? 우르곳은 진짜 이뻐 왜냐면 발이 발이 되게 커여운데 근데 그 커여운 발이 많아서 커여워 오히려 이득이야 발이 커엽잖아 지금 봐봐 발이 커엽죠? 근데 그 커여운게 되게 많아 이게 그 이거에요 냥이에요 냥이 그 커여워 개 징그럽대 개는 맞아 그리고 재사용되기 시간 돌리고 골드 추가하고 오 일단 우 일단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농담 오 아 이안에 장난감이 있어 앗 여러가지가 나와 티모 버섯 오리 대체 뭘 죽인거야 아 개도 있어요 개 뭐가 나올지 항상 궁금해지네 버섯 엄청 많아요 도라에몽처럼 아 이런거 그리고 댄스 우와 뭘 냄새 맡는거야 뭐야 킹킹이? 뭐야? 왜 킹킹거려? 뭔데 뭔데 쓰는거야? 아이씨 발 이렇게 하는거 봐 발 발 두개씩 하는거 봐 아니 이쁜데 왜 기괴하다고 그래요 우르고 어? 의기소침해지게 자 이런 느낌이고 레벨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벨업 어딨어 그리고 아 아 기본 패시브로 오 이거 이쁘다 이건 어차피 어그로 끌어도 되잖아 얘는 버릇 근데 이거 언제 나오는거야? 아아 아아 20초동안 재사용 대기시간이 걸려요? 발 옆에 표시가 된대 어딨어? 패시브가 다리 옆에 마름모가 어 이거 이게 왜? 다리마다 쿨이 돈대 지금 쿨이 돈가? 다 이제 불이 들어왔지 아 되네 그럼 한 번밖에 안 돼 이거? 방사가? 아아 다리 방향대로 아아 나 이거 처음봐 아 그래서 돌아가면서 때려야돼? 돌아가면서? 아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그래서 돌면서 이렇게 때려야돼? 아아 아 봐봐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거에요 다리 다리를 사용해서 몰랐죠? 아아 다리에 표시가 있구나 이 우르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큐는 느려지게 하기 느려지게 하기 느려지게 하기 느려지게 하고 이거 하는거죠 큐로 느려지게 하기 근데 우리 부산계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우르곳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 모르셨던 부산계 분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기 표시가 돼야지만 그쪽 방향으로 공격할때 발동이 된다는거 자 그리고 심판의 원 심판의 원은 두다다다는데 이것도 이 패시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두다다다 하면서 돌아줘야돼요 그렇다면 우르곳이 왜 도나 했어? 어? 우르곳이 왜 도나 했어? 이래서 도는거구나 심판의 원으로 다리에 불꽃을 발사해 어 물리피해 야 이거 다 맞으면 아프겠다 그죠? 다른 스킬로 피해를 입은 세상을 추석대상으로 그리고 이는 쭈우우우 이거 자기 몸이 좀 약간 변해 얘도 무지개 미친놈이네 스킬 임팩트는 좋은데요? 우르곳이 이렇게 밝은 스킨이 없잖아 그쵸? 괜찮은거 같은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봇을 하나 만들고 넘겨버리기 아 알차게 때려야된다 그리고 갈갈갈갈 갈갈갈갈 보여드립니다 갈갈갈갈갈이 되게 길어? 우와 되게 길어 왜 안들어와 아 체력이 없어야돼 체력이 없어야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귀한 모션 보이고 오오 아 이렇게 껴안는게 좀 그게 있네 까고 까고 계속 까다가 왜 안되 연습용 봇은 안되나봐 어 된데 뭐야 봇이 없어졌어 아 한번 더 누르는거야? 아아 그래서 알을 맞춰놓고 막 패고 하는거네 봇까지 갈아버리네 자 막 이렇게 때려 그죠 때리다가 알을 묻혀놓고 때려 계속해 귀 안에 갈갈갈갈할 수가 있다 그거죠 하다가 알을 맞춰놓고 하다가 알을 한번 더 누르면 쭈욱 데리고 와서 갈갈갈갈갈 와아 W 5렙되면 마나 소모도 없어진대 얘도 되나?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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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 얘는 좀 그 느낌도 있잖아 딜탱 느낌이잖아 그죠 이게 좀 화려하면 좋은거 아니야? 궁으로 처형되면 주변에 공포도 걸려 와 와 와 와 발광을 하네 그냥 얘는 좀 파란색 느낌이고 무지개도 좀 있지만 파란색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핫핑크 블루 무지개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이 좀 짓네 그리고 막 뭐 쏘는데 이거? 냥이 쏘나? 냥이? 그죠? 귀환할때 나오는 이 냥이 날개 달린 냥이 날개 달린 냥이 날개 달린 냥이 얘얘얘 얘가 나가 Q를 쓰면 그죠? 이거 모양이 다른데? 그죠? 마름모 별 색깔도 다르고 이건 별 표죠? 여러가지야 표창 모양도 있고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 모션은 아까 보셨듯이 쪼옹 날아가서 확 잡아당겨가지고 껴안아 버리고 집으로 귀환 요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잘 알아봤고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주캐가 아니에요 다 주캐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보통 서포트 하잖아요 서포트로 쓸 수 있는 거 뭐 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베이가를 서포트로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베이가 서포트로 좀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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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베이커가 영감 가요? 서포터 베이커가 없네? 제가 좀 짜놓은 게 있거든요? 유성 갔는데? 유성도 됨? 유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베이커는 그러면 이거 서포트를 하면은 그게 안되잖아? 패시브를 활용한 AP 증가가 안되잖아? 아, 챔피언을 맞춰서 타곤선하고 챔피언 맞춰서 그래서 Q로 미니언 먹고 챔피언은 스킬 맞추고, 그쵸? 음, 알겠습니다. 일단 좀 랭크 돌리면 민폐겠지? 솔랭주의보 걸리겠지? 일반 게임으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랑 하는 게 낫겠다. 시청자랑 시청자분 오세요. 아, 여기 지금 두 분 계시네? 두 분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두 분 오고 자, 초대를 하고 자, 안녕하세요? 음... 이거 초대를 하려면 어떻게 초대해야지? 자연스럽게 이게, 그 여기 오실 수 있게? 닉네임을 어... 닉네임을 불러주세요. 한... 실버 실버 정도 실버 정도로 5년일기? 5년일기 5년일기 1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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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지금 제가 베이가랑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사실 그 우르곳 그 패시브 방향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난 우르곳이 왜 도는지 몰라요 몰랐어요 아 침착메세트 구입하셨대 트리스타나 좋다 트리스타나랑 베이가 서포트 좋다 한 분 안오시네 상점이 안되지 상점 그거 안돼요? 침착메상점 가시면 안나요? 네네 침착메상점 쳤는데 나무이키 키모이키만 뜨는데요? 어? 왜 안되지? 지금 시간이 끝났나? 꾸엠 초대가 안왔대 아 애드블록을 끄라고 아 꾸엠왔네 어떻게 알았지 애드블록 끄세요 네 제가 봅니다 끄셔요 저 침착메상점 광고에요 광고 프로모션이라서 나옵니다 애드블록 하시면 제 침착메상점이 안나옵니다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다 정해주셨죠? 정글러가 있어야 되는데 정글러 정글 정글 되시는 분 없나요? 투탑? 투탑으로 가? 투탑 가네 아 제가 갈게요 좋다 탑? 미드? 됐어요 갑니다 야 꾸엠님 대차그리신 분 이...인지만 물어봐주시면 안되나요? 아저씨 데스티니차일드 그 사장님? 아니겠지 그 꾸엠님 아니겠지 그냥 꾸엠이겠지 자 이거 이거 아 나 근데 땀내 나는거 안하면은 나 잘 죽는데 이거 하면 되나? 배는 음... 베이가 배 나면 안돼요 베이가는 제가 해야되기 때문에 자 까다로운거 레오나 푹 들어오는거 아 블리치됐네 아 블리치됐네 블리치 음... 어 떴다 피들스틱 바뀌었네? 뭐야? 왜 안알려줬어? 뭐야 이거? 그거같이 됐네? 피들...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부로 까릴라처럼 됐네요? 까릴라 알아요? 까릴라 까릴라 검색해보세요 까릴라 까마균데 고릴라처럼 이러고 있는거 있어요 까릴라 까릴라 11콘 뭐 이런거 나오네요 그 게임으로 나와가지고 스킨스킨 스킨 껴야 돼 스킨 그리고 그 지평선은 제가 감각적으로 그냥 쓸게요 스마트키 쓰는게 나을거 같애 뭐 큐도 스마트키 쓰는게 나을거 꺼 떨어지는것도 쓰는게 나을거 크롬아 스읍 어떤게 더 맘에 드세요 이거는 좀 0 아닌데? 이거는 좀 약간 장같은데? 오? 어 이거 좀 느낌있는데 눈? 빨강색? 빨강색 약간? 크로마 크로마 다있어요 지금 네 크로마 세트로 샀어요 그냥 이거 할래 기본이 제일 이쁘다 기본이 핫핑크가 맘에 든다 근데 이거 너무 비싸네요 비싸요? 6천 6천 알피 캐릭터 사..사고 하세요 캐릭터 사고 6천 알피가 얼마지? 캐릭터 사고 아 지평선 아무데나 깔면 트리스타나가 궁 써서 지평선을 밀어버리면 된대 아 좋다 경보 발령하면 텔 오케이 어? I번? 카이사 I번 쓰라시 아 나 얘 싫은데 쓰레시 이거 탁 탁 탁 탁 슥 톡톡톡톡 개극혐인데 진짜 저 콤보 요거 슥 둥궁궁 탕 탁 슥 푸우 추 슥 그 다음에 랜턴 슉 툴우 두두둑 극혐이죠 여자 에erd situação 그려진다 그려져 그려진다 그려져 라인전 단계에서 세 번 정도 나올 듯 뒤트워스는 빨래집게로 꼽아가지고 훙훙훙훙 5만원 5만원이네? 그거 나는 그거 우우우 팡 이걸 하려면 assignment 쿵 할 때 딱 걸리면 р 뺑יל 뺑글뺑글뺑글뺑글뺑글뺑글 인베 가나요? 림베 무조건이죠? 입 아프게 그런거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랫 경로로 가는거죠? 어 내가 제일 느리네? 림베 쬐깡둥이들이 진짜 많네 이거 옛날에 그거였는데 타겟팅이란다 그쵸? 단연 타겟 여기있어 여기있어 쓰라시라 아싸 아싸 좋구나 하하하하 5678 아싸 좋구나 아 좋다 다 데려왔어 좋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연지수님하고 그 마술사 헬로포터님하고 시청자 두분 같이 하고있습니다 새로나온 캐릭터에요 쟤 지금 이거 그 트리스타나랑 쟤 베이가랑 꿀보랑 저거 쟤 땡컨 야 커염네 무슨 파자마 파티하는거 같네 어 내가 이속이 더 빠른데? 어 뭐야 아 카이사 때렸어야되는데 졸려라네 저 녀석들 선레드 시작이야 선레드 시작 쟤네 네 뭐지? 딩겐 주제 아 아 내가 때려가지고 아 퓨 아 퀴로 먹어야지 바보 와드는 지금 하는거 아니야 아 아이반이라서 리시 안한대 아이반 탑이야 아 아이반데 봤어야지 아이반 극현네 어 뭐지? 오마이갓? 신드라 올라가요 신스킨 사셔 가지고 기분이 좋으세요 신드라 닉네임이 캡틴 박지성이에요 그래서 로밍 잘 다닐 것 같아요 캡틴 박지성 아 까비 아 캡틴 박지성 아 까비 캡틴 박지성 아 역시 지성팍 우와 와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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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반 미드요 자 일단 칵칵 한번 일 칵칵 나 처음에 잃고 사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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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옷 랜턴 마당쓸기! 나왔다! 풀콤보 나왔다 마당쓸기 어? 걸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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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저 마나가 없습니다 온다 온다 어? 박지성 비하여 너무 돌아다니네 좋았다 아 안되네 흠 아니 직감중 CS짜리 안될 어? 와아 미친놈이예요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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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나요? 아 E를 바로 써서 접근을 못하게 해야돼 연지수님이 죽으실 정도면 아 E를 바로 써야됐어요 W 나이스 흠흠흠 오 오 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가 다 죽었네? 시계 맛있었어 aaa 아- 풀렸다- 아 풀렸다- 여기여여여여 짝깐 동일구 잘없으실게 rod대성 판수로님 한라인 밀고 블루 드자 한 수로 없는데? 아 또 한 일 없네 저 블루 넵 폰스로.. 폰스로였는데 맞췄어 이거 이거 와디 폰스로 아씨 화 안났습니다 화 안났죠? 나 화 안났어? 화 안났죠? 침착하게 하네 침착하게 얘네들 때문에 화날라고 나이스 오 안돼 아 늦게 나온구나 와 이게 안맞아 얘네 확류가 엄청 많아 어 들어가게 같이 들어가게 같이 들어가게 오마이거 그 뭐야 하나 들어가게 어 안되네 죄송 집 집 뭐야 와 여깄다가 나왔어 부상객 아닌데 지금 아마 좀 높이 잡힐거에요 부상객 아니야 아 아 골드에요? 아 어쩐지 고통이 기다린다 어 아이고 보였다 아 아 와 와 죽으면서 쏘네 저거 데이지 여러분들은 이 게임이 이기고 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스킬을 보시라고요 스킬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스킬을 보세요 스킬 뭐 이런거 렌즈로 바꾸라느니 이런거 보지 말고 스킨보라고 스킨 이펙트 저걸 보고 스킨을 사야되는거죠 그쵸 맘에 들면 사는거죠 맘에 안드는데는 사지 말고 스킬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어 저거 오케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바텀 버리기 x2 룡, 룡 나오는데? 모두 3명 룡 나와 룡 룡, 룡 27초 아, 루덴? 루덴은 살 수 있었어요? 아, 아이템 보지 말라니까 이펙트 보라니까 와, 뭐야 저거 뭐야 제이스? 제이스인가? 제이스 룡, 룡 직위 룡, 룡 직위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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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룡 어 에너지 없어 피없어 어 내가 먹었네 쩌간동이네 오! 지렁기탄! 아 저게 지렁기탄이에요? 저 지렁기탄 쎄요 지렁기탄 지렁기탄 좋아 느낌쎄죠? 특산계 어! 뭐야 오! 메모리 이건 대기시간이 감소되고 이동하거나 주문을 시작할 때마다 됩니다 전류 방출 이거 팔고 다시 하라고요? 안 돼 룡인데 룡? 룡고 왕왕 왕채꺼 혹시 Q섬마 하셨나요? 네 Q섬마 하면 안 돼요? 아 아니요 상관없는데 서버터는 E섬마 하더라구요 야 부상계는 잘 몰라가지고 부상계는 이렇게 아 진짜 저거 슈퍼지렁기탄 오네 오 좋다 아 놀지 무섭네 아 지금이탈 나이스 신드라가 좀 던지네 저 이거 좀 먹을게요 바텀 그 다음에 이거 원딜도 쎄고 오 카이사 초시계까지 있네 왜곡 지키기 어 카이사다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망명 저 쟤 테포슬라고 온다 테포슬라 몇 개 온나 와 얘네 백업이 너무 좋아 어 흠흠 오 오 숲이 되게 많아졌네 직스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쵸? 네 직스도 나왔으면 저 바로 샀을텐데 뭐 흐흐흫 흐흐흐흫 딱 킬게 없네 집 갔다 올게요 흠흠 어어어어어 근데 에듀블락을 하면 안됩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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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온막습니다 흠흠흠 놀랍게도 제가 직스 첫판인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메이가요? 딜 엄청 많이 넣으셨을 것 같은데 오 오 나이스 카이사 잡으니까 천원 받았습니다 카이사는 아 이걸로 쟤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이거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힐도 충분히 많이 드신 것 같은데 힘들어요 지금 차이가 더 오른나 와드 어 어 나한테 간다 어 어 그 위에 어 칠수 없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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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5대 졌네? 왜죠? 왜죠? 자 게임은 졌지만 스킨은 잘 보셨죠? 이런식으로 어떤 베이가는 좀 약간 핫핑크 느낌으로 가고 크리스타나는 좀 무지개빛으로 나가고 잘 보셨죠? 스킨 보느라 게임은 집중이 안됩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어? 저도 근데 저 이거 진짜 한판만 더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두번째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르버트 서퍼 사시나요? 아뇨 베이가 나 소질 있는 것 같아 아 베이가 아 이거 또 그 시작인가요? 그 파이크 파이크전설 진짜 이번에 베이가 감 잡았어요 베이가 하면 돼요 베이가가 피지컬을 그렇게 타는 챔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크나 어떤 바드나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판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받고 받을 것 같고 여기서 볼륨 자 이 멤버로 한 번 더 갑니다 아뇨 연지수님은 제가 계속 그 던지니까 같이 던지게 되는게 있어 할 수 있다 탑 갑자기 안가고 싶으신 나라 탑 안가고 싶어졌나봐 빨리 픽해 나는 경편없는 부품이다 나는 경편없는 부품이다 상점에 침착맨 상점이라고 치시면 되고 제 방송 하단 배너에도 있어요 링크가 아 나 고르는건지 아 직수를 밴하셨네요 너무 빨리 고르고 싶어가지고 다른거야 초박색 아 왜 이렇게 빨리 고르려고 해요 요들 삼형제인데 혹시나 탑 시킬까봐 아 탑 가실래요 그러면 아니 아니 저 미드 뭐 아무데나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르고 돼 우르고 우르고 스킨을 안샀어요 아직 안사도 해서 스킨을 안한 우르고시 얼마나 칙칙한지 보여주게 근데 챔피언도 없는데 에? 저 이거 이거라도 할게 그럴 수 있어 아 까사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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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대 있대 꾸엠님 꾸엠님 있대 아 노틸러스 좀 까다롭죠 노틸러스 좀 싫어요 마침 잘됐네요 어 르블랑이었어 이거 큐가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큐를 잘 먹어야 돼 다시 더 빠른데 어떻게 지평선으로 막아요? 예측으로 지평선 해야되나? 쩝쩝 노틸은 큐 던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지평선을 예측해야되는 플레이? 그 노틸의 심리를 그 파악하는 플레이? 개같은 플레이 아 후원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후원을 하시면 안됩니다 돈으로 많이 하셨네 만원 하신 분도 있네 배돌아지 팀은 롤 격전 참가 안하시나요? 격전이 뭐죠? 격하게 전투하는 건데 전략 중 팀 난투? 아 고거랑 좀 다를걸요? 아 그래요? 아 그거 대회? 대회 나가는거? 그 온라인 대회? 그죠? 리그 아 안나가요 안되지 우리는 나가면 털리지 나가기 싫어서 안나가는게 아니고 털리니까 못나가는거지 그거 볼려고 아마 나가라고 한거 같아요 아 보고싶어서? 와 이번에 초록색이에요 어때요? 커요없죠? 얼마나 칙칙한지 보세요 스킨 장착 안하면 이렇게 돼요 아셨죠? 여러분 스킨 장착 스킨 장착 안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아 징그러 아 징그럽다 징그러 진짜 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스킨 장착 안하면 이거는 뭐 뭐 울고는 못하겠는데 이제? 왜냐면 울고 커요운 스킨이 나와버려가지고 아 이거 못하겠다 같은 초록색인데도 나는 커요운데 나는 이게 숲의 수호자 같고 정령 같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진짜 폐기물 덩어리에서 태어난 그 인위적인 인공물 같애 와아하하하 징그러 징그럽다 징그러 혐오스럽다 와 이거 뭐야 이게 스킨 스킨 입으세요 아셨죠? 스킨 입으세요 우르곤님 전투도 좋지마 아하핳 스킨도 입으세요 히이잉 하악 데미지가 오예 카밀 리뷰요 맞추고 느낌있죠? 느낌있죠? 아우씨 이래 이래 오오 안맞았어 지평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점프 안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은 플레이였어 카밀 미드요 지금 복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바텀쪽으로 내려갔답니다 카밀 다시 올라왔네요 어우 왜 나갔지 베이가 좀 더 느린거 같애 가랭이가 이렇게 뭐야 그렇게 안 찢어져가지고 와 CS 전혀 못 어우 왜 직수를 배내가지고 와드 바꿔올게요 와 왜 이래 와 왜 이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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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화려하다 아 너 팀 짱짱 우와 이거부터 잘 줄게 아 참 왜 믿어만 하는거야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맛집이야 맛집 여기 루틸라스 이게 생각보다 사거리가 안넣어 넓은데 안넣어 갑니다 갑니다 르블랑 갑니다 미드는 망했습니다 일단 르블랑 갑니다 르블랑 갑니다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네oor 유호 유호 으루고드 왔다 왔다 으루고드 왔다 왔다 저 그 안 먹을게요 블루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아 맞다 전진 르블랑 내려가요 르블랑 르블랑 언제 기다리게 저 궁 있습니다 네 혹시 필요하신 분 말씀해주세요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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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까샀 택 빛한데 와드 와드 너뛸힐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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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블랑 미아야 아 좋아요 도마두 아 못먹었다 루틸라스가 여기 있는데 뭐죠? 루틸라스? 인간 극혐 인간 극혐 여기에서 하자 아 베이가 좋네 아 트리스타나 촉촉촉촉해가지고 좋네 로들한테 까불겠어 인간 극혐 아 그 카사스님 좋았습니다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 어 갑니다 저쪽도 합리한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안 오네 오 어 걸린거 같은데요 거기 오 너무 취했다 취했어 취했어 고통이 기다린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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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와아 공포 걸렸어 와 뛰어가지고 막 미친듯이 패기 마나도 없죠 마나도 없어요 와아아아 멋있다 그리고 여기는 룡 40초 오 까밀 또 블루 드세요 누가 그냥 이 친구 내려갈라 그래요 여기여기 여기 일로 불러 갈까요 이 원 오오오오 어? 어? 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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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테리버 죽고 용도주고 바로 야발 궁 없잖아 쟤네 아 안죽네 흐흐 야발 여기 뒤에 쟤네 그럴까요? 아무 효과도 없었다 우와 진짜 쓸모가 없네 스킨 보셨어요 여러분들 잘? 네 스킨 보고 계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적용이 돼요 우르곤님 스킨 없이 이거 보고 계신데요 어우 징그러워 어떻게 우리 편인데 징그러도 먹어야지 스킨이 없어요 우르곤님은 현재 그 칙칙하죠 스킨이 없어서 뭐야 가짜 가짜로 먹어버렸어 가만히 가만히 1초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 그래서 갔다 박았네 탑 탑 탑 귀신같이 와주면 여기가 여기가 앗 하하 하하 오 온김에 좆패실? 오 오 제가 뭐 좆팰 수 있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노린다 노린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다른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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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드가 있네 빌어먹을 빌어먹을 적군의 와드가 바텀 타는데 제가 먹고 먹겠습니다 카사스님 드시겠다고요? 하하 저기 미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못 커가지고 미스포츠 노래 부를까요? 야 미스포츠는 잘 들어갔어 저거 아쉽다 아 이거 써서 미스포츠는 그걸 피할걸 어떡하지? 제가 입고 있는게 그 제가 뿔보 얘가 있는게 그 연지수님이 입고 있는게 땡컨 땡구 어? 카밀 여기서 뭐하는가 카밀 카밀 아 내가 뭐 안그랬 나이스! 잘못됐다 좋았어 됐어 잡았음 됐어 잡았음 됐어 좋았어 투타 전판이랑 너무 다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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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고 계시죠? 스킨 알록달록하게 만우절 어저께 나온 스킨입니다 자 해가지고 그 스킨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걸 보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흑백 화면이라서 볼 수가 없네요 satisfied 흠 흠 흑백 화멸이지만 재밌게 이쁘게 나온다는거 아이 이거 사야지 안타깝게도 붙일 수가 없네 자 보. 보세요 저 무지갯빛 보이시죠? 너무 잘보 입니다 예 지금 안보시면 못보세요 흑백사진이니까 스킹 아 아! 뭐하시는 겁니까? 가사스님 스킨 보다가 근데 그 스킨 어디서 살수 있나요? 네이버에 침착맨 상점을 검색하시거나 제 그 방송 그 뭐야? 뭐라고 그러고? 배너! 배너 누르시면 됩니다 빨리 가서 사야겠네요 안 돼 안 돼 아 쟤 왜 이렇게 열받죠 얘? 얘 이거? 팅? 이거 당구공? 쓰리쿠션 왜 이렇게 열받죠 쟤? 이거 이거 원쿠션 원쿠션 자 색깔이 굉장히 예쁜데 지금도 흑백 사진이라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베이가는 좀 지금 여기 그 초록색으로 크로마를 썼지만 핫핑크에요 핫핑크 계열의 어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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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의 아 다른 색깔이 또 있나요? 이게 그 크로마라가지고 지금 이게 꿀버도 그렇게 나오네 초록색으로 나오네 혹시 색깔이 몇 가지 있나요? 어 많이 있어요 셀 수 없이 셀 수 없이 이렇게 많아 아 자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저 트리스타나님까지 어 죽어가지고 이거 분명히 이쁜데 아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어? 이쁜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가지 크로마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그 트리스토나는 그 무지개색으로 되게 이쁘게 나왔거든요? 이거 스킨이 죽어도 좀 그렇게 알차게 돼있는 그 뭐지? 색깔 볼 수 있는 그런 스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엇 듣고 계신가요? 인제 1코어예요 22분에 토할 것 같아요 나 아직도 키스트 못 깼네? 토할 것 같아요 아 여기를 그냥 얘네가 장악해버렸어 우리 숲인데 스킨이 초록색이라 여기 부시에 숨으면 안보이네요 부시에 숨으면 원래 안보여 원래 안보이는거야 저 흉물스러운 우르것도 안보여요 진짜 스킨 없으니까 흉물스럽다 진짜 스킨 없으니까 흉물스럽다 여기 참.. 참 찍어있는거 어 어 뭐야 어 오 쎄쎄쎄 우와 진짜 쎄쎄 아 열받아 아 가렌이 죽었어 가렌이 와 딱콩 다.. 오 잡았어 딱콩 잡았어 하.. 열받는다 미스포춘 왜이렇게 세졌죠? 미스포춘이 12킬이 됐네? 집어먹었나보다 한타할때 막 두다다다다 이렇게 다음에는 루덴 루덴 흑백사실 넣어보니까 좀 눈이 피곤하네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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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자식들 여기 나와바리에서 흑 흑 흑 갑시다 갑시다 우릴 우습게 하는거 같애 흑 그러면은 봄대를 한번 어? 못어져 못어져 못어져? 오고싶어도 못어져?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자아 좁은 골목에 못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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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아 다 죽어버렸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나 주문력이 얼마나 올라갔지? 흑 140 134에 주문력을 얻었어 은근히 많이 쌓이네 이거 흑 흑 흑 흑 은근히 맛있어요 미니언 먹는거랑 그 W로 상대 맞추는거 다 스택이 쌓일거에요 Q입니다 선생님 Q에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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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오늘 스킨 팔아야된단 말이야 어? 라이언에서 천장 판랬어 천장 파라고 그랬어 스킨 좀 보세요 보세요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어어? 저거 원푸션 와 너무 역겹다 쟤 진짜 그냥 다이브해 그냥 역겹게 죽었다 예인병 예인병 잘됐다 예인병 하다가 저럴 줄 알았어요 선 높네 진짜 스킨 사세요? 아 그 저 저 아 배런 예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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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야겠다 어 스킬 봤어요?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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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거 따르지는거 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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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뚝뚝 따르지는거 누워있는건 보입니다 아아 씨 우리 누워있는거 더 열받는건 뭔지 알아요? 제가 너무 막 급해져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제 캐릭터를 제가 이걸 못 쫓아가가지고 스킬이 어디다 쓰이신지도 모르고 제 화면 밖에서 쓰고 있어요 스킬을 너무 화가 나 그 부분이 트타랑 같이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스킨도 두개 다 보여주고 같이 다니겠습니다 아 자꾸 원티라고 안다녀 자꾸 독자적인 움직임을 아직도 퀘스트 못겼네 Q를 의식해가지고 막타를 자꾸 아껴서 먹으려다가 못 먹어 어? 어? 저 어떡하죠? 아 멋있다 이거 점프 점프 멋있었다 어? 안 돼! 스킨이야! 와 나뒹군다 스킨 보세요 여러분들 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otur 아 스킨 커여워 커여온건 인정이죠 색깔이 안나오더라도 디자인은 보실수 있잖아요 크로마는 안사도 될것 같은데요 아 크로마 필요해요 미묘하게 달라요 흑백일때 그리고 꾸엠님 원래 꾸엠님들일까 캔벨님들일까 하다가 그냥 캔벨님들인게 너무 징그러 스킨을 안써가지고 네이버 상점에서 네이버에서 침착맨 상점을 검색하면 싸게 스킨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셨죠? 아 근데 딴거 할까? 아 나 이거 베이가 어려운데? 땀내가 안나니까 좀 힘든데? 우르고 서포트 있나요? 하시면 있죠 아 지금 못봤어요 근데 아 지금까지는 없었어 하면 있어 아 트타 서포트 했어요? 트타 서포트는 뭐야? 그 트리 아니에요? 트리 라고 해야되는거 아냐? 트리스타나 트타 그쵸 트리죠 트리 라고 했잖아 네 이, 이, 이즈리얼을 일이라고 하진 않잖아 네? 이, 그니까 앞에 두 개로 불러야지 트리 이즈 이렇게 불러야지 일이라고 하진 않잖아 아 네 맞습니다 흐흫 트리 자 한판 더 하겠네 아 잠깐만 나 뭐하지? 잠깐 우르곶 베이가 트리, 트리 트는 무조건 타래 트패도 트패니까 트위라고 해야지 트위 트위 미스포친도 미스라고 해야지 또 긴 거 뭐 있죠? 긴 거 뭐 있지? 긴 거 볼리? 일라 일라라 그러잖아 피드 이로라고 하잖아 이로라고 안 하잖아 다리우스도 다리라 그러고 하이, 하이미 그리고 하이, 하이미딩거도 하이미라 그러고 워웍도 워웍이라고 하고 나르, 노틸러스 노틸이라고 그러잖아 노로라고 안 하잖아 노로라고 해요? 다우라고 해? 아니잖아 극아라고 해? 아니잖아 다에잖아 다에 람모스는 뭐 세 글자니까 마오카이 마오 마스라고 그러지 누가 마이라 그래 말파라고 그러지 마이라, 마리라고 그래요? 말이? 말이 안되잖아 모카 모카라고 그러겠네 여러분들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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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은 모카라고 하겠네? 문박이라고 하고? 개판이구만 롤 기강이 이렇게 해졌어? 내가 떠나는 사이에? 말이 안되지 문박? 분리 분리 뭐 미포 미포 알리라고 그러잖아 알쓰라고 안 하잖아 오아 오아라고 하겠네 이것도? 이거는 자사라 그래요? 흐흫 뭐하면 뭐지? 아오리야 흐흫 자사라 그래요? 자일반이라고 그러잖아 자일반 앞에만 붙여서 자일반 흐흫 자사반 맞네 틀이네 그리고 피들이라고 그러지 피스라고 안하잖아 피스 자 그럼 한판 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피스 멋있는데? 아 서포트 괜찮은거 없나? 우르건? 아니 트리? 아 지금 스킨있는거를 보여드려야되가지고 그럼 스킨있는걸 다른 분들이 하실래요? 제가 일반적인 서포트하고? 어때요? 어때요? 베이가도 원래 일반적인 서포시긴 한데 제가 안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 결제해야되가지고 다 조용해졌어 갑자기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스킨이 이쁜데 에? 아니 이렇게 스킨이 이쁜데 왜 조용해지냐고 안 커... 안 커워요? 아니 뭐라고 해야돼? 안 커... 안 커여워?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커엽잖아 이거는 뭐... 뭐 그거 아냐 이게? 안색이 걔 안 좋냐? 이거 봐 이거 베이가 베이가도 이거 이거 얼마나 그 커여... 난 베이가가 제일 지금 커여 온 것 같애 요거 이쁘다 나 다음 요거 할래 이... 이... 부침개가 잘 보이는데 부침개판이 나... 일단 베이가 한 번 다르겠다 아니 사오지 마세요 부침개 다 할래 부침개 요거 천장씩 팔아야된다는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야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도 한 천장 팔아야 면이 사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그 면 땜에 억지로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나갈 때 한 장씩 사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근데 주로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베이가랑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은 사세요 이 베이가랑 이거 뭐야 그... 우르곳하고 이쁜거 많이 나왔어 블리츠 난 블리츠 요거 나는 크로마 크로마 이거 그걸로 바꿀래 붙인게 그거 이뻐지는거 시참비로 스킨 사라고 하고 시참 250판 가자 아 또 할거 같네 스킨 있는 사람만 들어 올 수 있게 해가지고 속이 안 좋네 흐흫 250판이면 한판에 30분이라고만 쳐도 125시간 해야 되는데 일단 베이 합니다 내가 너였다는 너에게 어떤 자비도 없었을 거란 것만이 어 이거 이게 이뻐 이거 그죠? 부치기인판 어 색깔 엄청 맞네? 네 크롬 맞습니다 와이프가 이쁘대요 그죠? 빨간색이 오면 어떤게 이쁘세요? 제가 그걸로 할게요 한 번 보세요 빨간색 빨간색? 이거요? 네 이거 해야지 이게 부친개가 이쁘니까 억울해요? 빨간색 보고싶어요? 빨간색 보고싶어요 빨간색 사서 쓰세요 하하하하하하 사서 쓰시면 되지 굳이 왜 제가 이걸 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한번 보시고! 보시고 이쁘면 사세요! 네 자 이번엔 빨간색 베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크로마 있는거 다 해야되는거 아냐? 아 근데 나는 괜찮거든 진짜 저는 솔직히 괜찮거든요? 헬로포터님하고 뭐 연지수님이나 뭐 지금 시청하신 두분도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할거 같애 지금 볼때 너무 답답할거 어차피 다 회색인데 뭘 회색이야 조금씩 달래대니까 회색이.. 회색 씌워도 야 이것도 봐야되는데 한 번 더 해야되나? 오 이것도 커엽다 얘 씩씩하다 얘 예 백구 백구 어? 아 백구도 하고싶다 다음에 백구하라고요? 백구할까? 백구할까? 참 안 더워요 따뜻해요 지금 반팔이라 valt 너무 못한대 아 두번 어울리는거 없어졌어요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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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modern 말? 헬카린 말 맞아요 말이 왜 이래? 되게 안 이쁘네? 내 건 이쁜데? 이즈리얼 이게 뭐야 파자마 이즈리얼 해야지 남의 스킨도 다 간섭해 이래라 저래라 다야 오! 오 빨간색 괜찮다 어 아 좀 독해 보인다 예쁜데요? 빨간색 예쁜데요? 오 빨간색 아까는 핫핑크 기본 핫핑크인데 이건 빨간색 좀 약간 눈도 좀 부리부리 해가지고 뭐 슈퍼마리오 그거 같아 그쵸 뭐 아 슈퍼마리오 그 악당같다 그런 색깔이네 뒤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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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뒤집게 색깔이 근데 좀 아 좀 눈에 안뛰네 뒤집게 앞부분이 약간 달아올랐는데요? 뒤집게가 그쵸 달아올랐어 지금 요광로에서 막 끊은 거 같아 뒤집게 그거 만들고 있는 건가요? 뭐야 원딜 바뀌었네? 못 참고 못 참고 정글로 도망가셨네 아까 침소리 하실 때 도망갔어 아 응급수조 바꿨구나 하긴 두 번 이상 못 버텨 내 서포터는 교대하면서 해야 돼 팀원들끼리 자 다음 내 친구는 베인입니다 하핫 하핫 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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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 부르기 멋있고요 하아 아 매운맛 불어났다고 마라 마라 수준이야 쟤꺼 마라 평타 평타 한방 선물 먹으러 올 때 아 내가 먹었네 왜 안지치지 견제 따끔해 따 뭐지 되게 못타네 평타 자 저저 와드 좀 안해도 되겠다 레드샤기 인제일을 자 그럼 왕 제가 먹겠습니다 왕 흡 하아 하하 하려하렴 하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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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톱 퍼모 sek 하려해 확 Right 이렇게 published 찡 마너가 없네? 마너를 막 쓰다보니까 뭐야 빵텟 어플이요 큐브 내려온다 쟤 너무 무졌네? 죄송 우습게 보였나봐요? 상대가 1이라고 해서 무섭게 보였나봐 와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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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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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구인 당한다 탄다 탄다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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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밀어버리기 와 아 이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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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와드도 바꿀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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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네 탓 탓 그 분 탓 인상 안 돼~~ 마오카이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네 달려주세요~~ 와 와 치사해 오! 살았어 죽었어 마오카이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미친 마오카이 와 CS 가깝다 미니언 들어오는 거면 마감 되는데 아니 그니까 CS를 먹으러 갈 수가 없다고 오! 스킨 보고 계시죠? 무슨 색이었죠? 마오카이 스킨 보세요 초록 이건 빨간색이에요? 죽은 것도 커요 괜히 왔다 안다 2차포타까지 밀렸고 아 레오나드씨 탱탬 올리면 E 자주 쓰면서 땀내 나게 할 수 있대 아아 근데 기본 기본으로 땀내가 안 나는데 이건 어딜 흠 흠 흠 흠 셔 떼기네 14초 4 왈도 바꿀게요 0템이에요 조심하세요 네 방장님 오늘 똥 지린다는 방지 때문에 똥 지린다는 알림 떠서 같이 핸드폰 보던 썸남이랑 헤어졌어요 책임지세요 하 와 언제까지 와 야 그만 와 와 배임 봐 못 갈까요 0템 0템 어 빨리 뽑았어 이걸 빨리 뽑네 나이스 스탄 너무 좋았어 왜 빨리 뽑지 그걸 저걸 아 이거 갱으로 붙네 AP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 저 지금이라도 그거 갈까요 생템 갈까요 선생님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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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트 기동신 좀 집가는거 귀엽다고 기동신에 라일라이 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냐 부터 올리자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서 바꾸자 3 4 혼자 드세요? 제이님? 혼자 드시고 계세요 저 곧 되거든요? 매운맛 제대로 보여주시네? 아찔하네 아찔하네 아찔 포탑 부서져가지고 어? 와드 하나 살 수 있네 어? 마오카이 빵템이야? 됐어 제가 갑니다 페이님 제가 갑니다 노래 나오고 나서 빵테가 많아진다 아 빵테원으로 그거? 노래? 네 그 실버빵테원 때문에 뭐지? 어, 판태원 오, 와, 잘한다 페인님하고 같이 다녀야겠다 다 으아 최근avirus 안 돼 안 돼 시작합니다 오우 아 어 버리우 바다리 뭐 1, 2, 3, 4, 5, 6, 6, 7, 8, 9, 10 어 안주어 요원 30초요 갑니다 요원 갑니다 네 지금은 분위기 좋네요 아 침쫓시다 함께이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핑을 줘요 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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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스킨 보지 말고 내 플레이 봐 스킨 보지 마 스킨 보지 마 내 플레이 봐 미쳐날 게 있습니다 어 어 룡 가겠습니다 룡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뭔가 번쩍 했는데 어 어 스킨에서 방금 뭔가 빛이 났어 어 어 크로마 크로마 아 아 저 그 꿀보드 떨어지는 거 보이죠 아 꿀드 와 스킨 타야 되는데 어 뭐야 뭐야 어 좋다 어 어 음 어 아 호우우우우 호편 설치 안가네 우리는 안에서 우와 이제 빠져야될것 같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재미없어,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이러는 danach 현상금 500원 어 저 500원 됐어요 오늘 처음 걸리는 현상금이예요 아 나 이것도 안 샀는데? 너무 아까운데? 아 그거 안 샀을 때 이겼어 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 이것도 엄청 올라갔어 110종이 어? 마오카이? 그리고 나는? 어? 안돼 앞 비전 썼거든요? 야 이거 이겼다 이거 이겼다 어 내가 먹었나? 배패빼빼빼 여기 마오카이, 마오카이 뭐지? 너무 스킨 보지마! 플레이 봐! 귀한 모션 지금 봐요 라일라아이 아씨 살게 없네 야 귀엽다 커엽다 커여워 뿔보 베이가 커여워 이즈 이즈 배가 없지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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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스토어 안 돼 안 돼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제 153이 죽는다 어 룡 룡 룡 뺏겼네 어 피 없다 덮치자 바로 볼까 제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짠 아까비 아까비 어 어깨이 말깨이 와아가 내려버리기 오 잡았어 오 헬로포터 아 헬로포터 하지만 베인하고 아트록스가 일 낸다 일 낸다 자 이제 탱탱 가요 저 또 또 뭐가지 모자 모자 좀 남았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베이가는 모자지 패시브가 있는데 어 이번판 좀 흥미진진해요 오늘 했던판 중에 제일 흥미진진해 밸런스가 딱 맞는거 같애 딱 맞았다 어어 베이가 아 베인 미친듯이 굴러보겠는데 빨간 베이가가 더 센거 같은데 아 저도요 저도 빨간 베이가가 더 센거 같애 레드 한주 뒤 가능할까요 레드 한주 뒤 레드 한주 뒤 레드 한주 뒤 레드 한주 뒤 레드 11 레드온스 레드уди 레드온스 레드온스 저희도 애기 생기면 매직빵님 딜을 따라갈꺼야 아 좋습니다 선배님 따라가야지 와 밀어버리기 미는 저 어? 9타 당했어 갑자기 아 이겼어 이겼어 아 여기 좀 남았네 정말 아 여기 좀 남았네 정말 딱 걸었어야 되는데 아 이걸 걸어놓고 여기 이걸 왜 썼지 안돼 헬로 포터 아 또 룡이 나오네 밀어먹을 40초에 어 괜찮겠다 와 와 와 1대3 어 괜히 났다 아 아 밑다 오오오오오오 1대1대1 아 돼지들이 나오네 5대1대1대3 오 아 저기 부딪혀주셨으니까 4대1대1대1대1 아 이즈가 너무 아 1위 아 1위 아 1위 1위 아 이즈라고 했네 1위 아닌데 이즈가 맞지 ㅎㅎㅎㅎ ㅎㅎㅎㅎ 1위에요 아 이즈가 맞지 아 이즈가 맞지 하 근데 1위는 잘못된거 아 근데 이 벽이 안넘어가지네? 왜 안넘어가지지? 가까운 곳으로 했었는데 이런데 찍어선가봐 여기서 여기서 이런데 찍어선가봐 이런데 찍어선가봐 아 룡이 2대2네 부산계 이거 진짜 부산계는 물건이다 근데 후방가면 이게 안좋다고 그러던데요? 그 후방가면? 베이가가? 샥 녹아가지구 후방 후방은.. 그 후방가면 엄청 쎄지지 않나요? 베이가가? 응 저도 그렇게 하네요 계속 쌓여서 베런쪽으로 가야겠다 올 수 없겠죠? 베인형님하고 같이 다녀오죠? 베인형님하고 같이 다녀오죠? 어우 저 2리네 저 2리네 으어어 탑 탑 탑 뒤 잡았다 탑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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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엠아 오프이야 어이 어이 어이씨 아우 어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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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바론 앞에서 싸운? 이거 뺏을 수 있습니다 스킨 봐, 스킨 실패했습니다 뭐, 직수는 원래 죽으면 터져 죽나? 불알만 두 개였네 뭐예요? 원래 직수는 이래요? 뭐지? 나 어디갔지? 오, 아우, 아우 이렇게 하더니 왜, 하필 R 두 개만 남았지? 극혐이네, 진짜 만우절 스킨 사세요, 꼭 바꿔요 이제, 베이가로 바꿔요, 미드 베이가로 베이가로 바꿔야겠다 와, 이거 먹음줄스럽다 베이가 좋아보이네요, 베이가 10킬이나 하셨네요 아, 저 왜 이래 아우, 미드 베이가로 다 줬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얘네 한터 이제 자신감로 피해야지 아우, 미드 베이가로 아우, 미드 베이가로 마나가 없냐 적은 전설적입니다 베인만 믿습니다 신발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을 그냥 바꿀까요? 누가 기동신가라고 했는데 또 속았어나? 아 또 속았네 지금 그 모자가 웃었는데 아 까리 아 이리 까리 아 보자 조금 부족하네 아 보내줘 버렸네 됐어 와딜 쓸 수가 없었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와 주문력 880 252 증가 허리 꺾인다 이제 맞으면 허리 꺾여 그냥 한방 한방이 저먼스플렉스야 그냥 다 꺾여 그냥 맞으면 지네 왜 일어난거지 어 뭐야 마오카이가 나에게 경쟁자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날 인정한거 같은데 상장 베인님 상장 갔다오구나 저희중에 지금 베이관님이 제일 쎄가지구 상장건명이 잡았어요 1 대 1 좋아하니까 좋은거 아니야 이거? 어 저기 이즈 아 저기 이즈 아 E 붙었어야지 나 왜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못 가진다고 생각했지? 옆으로 해서 벽으로 맞춘다고 신발 바꿔? 이제 공허의 지팡이 가시면 되겠네 자리가 없는데요 와드 사지마요 아 그 돈 모이시면 아니 자리가 없어요 템 자리가 근데 그 공허의 지팡이 살 돈 모이면 제어 와드 웨이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최고 딜러라 베이 님이 서포트 전화 안 하셨습니다 서포트 전화할 것 같네요 아 좋구나 아 아 정뚱한 애들이 너무 많네 아 뭐하나 키를 이렇게 좋은데 진짜 어 룡이다 룡이다 베인 아 이런 베룹 먹었네 베룹 어 이거 맞을게요 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네 저쪽 와 사바람 대기시간 감소가 40분 아 아 아 짜증나 아빠 힘내세요 왜 또 들어와 왜 또 들어와요 저거 궁 궁 궁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궁쿨강소 사바람 미친 사바람 아 또 졌어 또 졌어 이번엔 아주 전멸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쇼 스킨은 이쁘다는거 도졌어 자 이제 원딜 5년일기님 드리도록 하고 아 상대편 분도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네요 아 고맙습니다 재밌게 참여해주셔서 고맙구요 재밌..재미있었습니다 자강 일부러 맞춰주신건 아니겠죠? 자강도천을 베이가 서포트 재밌네 아 당연하죠 방풀은 당연히 아니죠 알고있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는 스킨 알아보기 시간 한 3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딨어 빌어먹으러 어딨어 펭구랑 어딨어 다 자 아 스킨이죠 스킨 해가지고 펭구 코스프레한 그 전략적 팀 팀전투에 있는 펭구 코스프레 자 요런거 그리고 크로마도 이제 잔뜩 있죠 이렇게 여섯종류가 준비가 되어있구요 자 뿔보베이가 그 전략적 팀전투에 있는 뿔보베이가 여덟종류 크로마가 여덟종류되어있고 우르곳은 더 많아요 파자마 수호자 이즈리얼 이거 이즈리얼 파자마 수호자 이즈리얼을 코스프레한 우르곳이에요 그래서 코스프레가 붙어있어요 일곱종류 뿔보베이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했고 다른 분들은 뭐 우르곳하고 이런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입하시느냐 재방송 트위치방송의 하단에 있는 배너통에 가지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네이버에 침착맨 상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놀랍게도 상단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하시고 지금은 없어졌을수도 있겠다 그 네이버 광고에 시간으로 걸어놓은거라 하지만 애니블록이 애드블록이면은 못본다는거 자 오늘 같이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예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또 뭐 뭐 놓쳤죠? 놓친게 없어요 이제 놓친거는 마지막으로 내일도 그 방송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왜 안나와 대기만성 특강 보시면은 여기 감스트님이 내일 10시에 또 이제 준비가 돼있으니까 오늘 저는 제 뿔보 베이가는 스킨의 색을 잘 알 수 없었지만 감스트님은 믿고 제가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그 탑에서 그 획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르곳 보여주시지 않을까 어 오늘이네? 왜 오늘이야? 인직님 왜 오늘이에요? 오늘이었어? 아 오늘입니다 아무튼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시에 인직님이 또 그 탑에서 환상적인 플레이 아마 우르곳 보여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오늘 우르곳 파자마 수호자 코스프레 우르곳 뭐 그 외에도 뭐 다른것도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고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베이가는 보고만이 참고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 10시에 그 감스트님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나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거 흠흠 땡컹기사 요거 요거 요거는 감사합니다 요거 요거 요거는 요거 명예전단에다 넣기로 하겠습니다 은 아 David 론 론 하나 이거 야 왠 여기로 해가지고 잠깐 들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들스틱도 한 번 해봐야겠어요 피들스틱 새로 리메이크 됐다고 해가지고 그럼 안녕 여러분들 안녕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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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